스네이크 방식으로 뽑죠. 한 명 한 명 뽑으면 너무 차이 많이 나니까 네 한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아아, 울리나요? 저 지금?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저는 그럼 먼저 포켓님 뽑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누가 뽑으신 거죠? 저 포켓님 뽑았습니다. 리노, 롤롤을 아,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 배우님 오, 세트방식 좋은데요? 세트바리로다가 저는 그러면 승바님 오, 승바바님 맛있다 한 번 하나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민님이요 오, 쉣 성민이 쉰다니까? 저 휴식입니다 황전드님 쉬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많죠? 아니, 맞아 한 명 많아요 한 명, MV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쉬시나요? 성민님? 네, 저 휴식입니다 아, 그러면 병원님 쉬어요 어... 어... 저희 그... 그... 병... 병건... 병건님? 침착복 아니... 아니, 저기 뽑아야...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모르는 데 같은데 아니, 저... 잉어 못 먹는 사람이 골드래 잉어 못 먹는 사람 뽑아야 돼 아, 골드 위치 따야겠다 잉어 못 먹는 사람 뽑겠습니다 이상한 떡볶이집 저 사람 누구야 네, 이상한 떡볶이집 이 새끼 컷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떡볶이 하는 친구 왔습니다 떡볶이와 가라 떡볶이 하는 친구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못 먹는 사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직박 형님 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했어요 혼내주셨다, 윤희한 저, 그러면... 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다 저희가 가주면 되지 않나요? 나 왜 아직도 안 뽑혔어? 아, 그... 저 뽑을 거죠? 저 뽑을 거죠? 저 갈게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저 안 뽑을 거예요? 아니, 안 뽑는 게 아니라 저희 바텀 세트가 여기 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자동적으로... 저, 규열이랑 같은 팀이야 저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될 텐데 왜,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 아니, 자꾸 누가 타고 들어오는데? 비밀번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술형님 올라가시면 돼요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마술형님 아, 죄송합니다 왼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직박님도... 제가 매직박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기울형님 오른쪽으로 가시고 직박이 형님 왼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네네 저, 여기? 네네네 저, 마지막이에요? 아, 이렇게... 마지막에 뽑힌 게 누구예요? 스네이크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세트를 뽑아버려가지고 아, 아빠 방송 중 아빠 진딱이 치웠다 네, 무서워 네, 일단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요 다음부터는 좀... 내일 월요일이라서 네, 저 밸런스 주정 하죠 네, 또 모르고요 좋습니다 바이오 선우픽 상관없나요? 그냥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디코, 디코는 직박이 형님 팀이 항상 거기 있고 나머지 팀이 이동하면 됩니다 네, 이 팀 내려가면 됩니다 이긴 팀이 오세요, 이긴 팀이 이긴 팀이 오세요, 이긴 팀이 맞습니다 직박이 형님 어떤 걸 배낭하나요? 저희가 많이 커가지고 네 저희 럭스 밴해도 되나요? 얼굴 좀 길잖아 좀 길어지고 있어요 럭스 밴하면 안 되죠 왜, 왜 그런... 왜 그런 악한 마음을 먹는 거죠? 어, 씨... 원래 방송 본 거 아니야? 아니, 럭스 그 형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술학님, 마술학님 마술학님만 하시는... 동글동글 배낭게 예의 일단은... 딩 리녹님 잘하시는 거 거 뭐 배낭게 그럼 레네토를 배낭 gay αν 르노의 딸기 주가 스트리버벼 지는 시청자님 정글인데? 다음판 못하는데 다음판 못하신다고요? 누구야? 아 MVP MVP를 하면 다음판을 못하신다고 아니야 정권아 안전해 걱정하지마 안전해 장모님 끝까지 하실 수 있는거 아니에요? 다음판 솔랭 솔랭 이야기에요 우리 팀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바텀은 정해졌고 미드 정글 탑인데 저 정글 가도 될까요? 그럼 제가 탑 갈께요 에이리님 정글 가시고 제가 미드 그러면 뭐 밴하지? 다이애나 밴할까요? 아 다이애나 좋다 저쪽 정글 매직광님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몰라요 느낌상 책뽕이 형이 정글도 해? 책뽕이 형이 정글을 나만 정글못하네 포토 열겠습니다 이동용님이 정글 갈 것 같지 않은데 탑 갈 것 같은데 롤롤을 지배하는 자 어 탑 리신일지 정글 리신일지를 모르겠네 음 정글 리신일 수도 있겠죠 저 저 저 저 저 저 저기 뭐야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정혜인님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유튜버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저 친구는 윤진성은 윤가놈이라고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팔씨름하는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침착맨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롤롤을 지배하는 자님은 누구에요? 저거 저 저 그 스타2 프로게이머 이동용 아 이동용님 팔씨름은 저먹고 이제 포켓몬 밖에 안합니다 뭐하면 되죠? 자신있는거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팝이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쇼 팝트런들? 흐흐흐흐 콜픽 아닙니다 콜픽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콜픽 아닙니다 찌테나 ponto 턴 Huh 더 강해져서 돌아온 바 아, 아니 가벤 하시는건지 몰랐지 아, 가벤 다하십니다 아, 가벤 가벤이네 아, 가벤 가벤이네 아, 가벤 가벤이네 근데 우리가 너무 유리하지 않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 못돼서 괜찮습니다 지금 상대편 프로게이머 계신거 아니에요? 그죠 은퇴해야 하지 않았나 아이 그래도 그 가락이 있는데 아, 그래도 그 이게 프로게이머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맞아, 다르긴 달라 아, 암호모 해야겠다 어, 바텀을 빅토로로 가시네 아, 아직 은퇴 안했어요? 응원해야겠네 라이즈랑 좋은거 보여요 뭐야? 저 바텀이에요? 어, 나 미드 아니에요? 어? 두 분이 미드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아니, 두 분이 바텀 가는거 아니었어요? 세트로? 어, 아닌데? 아니, 나, 나 믿은줄 알았는데 어, 내가 믿은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너 원딜 어떻게 리방할까요? 아니면 원딜 라이즈? 아니, 그냥 제가 바텀 갈게요 라이즈랑 뭐가 좋지? 아니, 난 세트를 해가지고 아, 그냥 못해서 세트 아니에요? 아, 못해서 세트인줄 알았어요 상대 바텀이랑 하는 세트인줄 알았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매직 버텀이 닿으네? 아, 매직 버텀이 닿으네? 아, 매직 버텀이 닿으네? 도합도 최애는 좋아서 인간 못먹는 사람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마침 또 볼리베우가 트런들 카운터라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지면 되죠 끝, 뭐요? 아, 애인 진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예금 진다고 뭐 죽은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제가 시원하게 먼저 던질께요 따라오세요 인간호님 티어가 어디세요 근데? 저.. 플래티넘까지 갔던 골드입니다 아, 직방선님 아이온인데? 아, 그럼 그냥 해 아, 그래요? 지면은 조금, 좀 ちょ요 미천이 드러나네요? 아, 갑자기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데? 조금만 라인 좀 땡기시면 뭐 나이브 될 듯? 뭐지? 람머스라 야 이거 지면은 아주 재밌겠는데요? 아 그럼 이거 좀 불꽃 좀 원 딜이 없음 스트런 딜 못하면은 그냥 그냥 파멸이에요 파멸 이거 윤관호님 지시면은 나중에 직박형님한테 그 티어를 말씀해주세요 본인 티어를 무조건 이겨야돼 너무 부담되는데요 이러면? 아 이거 직박형 좀 잘하는데? 제 티어가 증명하겠죠 직박형 티어 대비 아 알리스타 스킨 직박형 잘한다고? 나쁘지 않아요 직박형님 볼베 좀 느낌있어요 느낌있는 챔피언이 몇개 있으신데 볼베 느낌있으세요 직박형님 하트 불러버리겠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고고 원 빙이 없어가지고 무기상으로 들어가지게 고고 여기 100% 있거든요 그들의 전략 오오오 100% 100%에서 벗어났다 어? 왜 없지? 이쪽에 기다리고 있을거야 미니언들이 산선대 어? 맞지? 와드 한 번 와드 한 번 이겼다 와드를 어? 슬라우 슬라우 매직봐 한 대만 어 여기야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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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당황있을걸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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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가는거 아니에요? 미포 아 직간다 아 깜이 도와줄께요 제가 제가 도와줄께요 럭스 정글 알겠습니다 이런건 제가 도와야죠 용암만 보냐게요 제가 좀 맞아드릴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다섯대까지 맞아드릴게요 어 쌤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뭐 남도 아니고 아 저희 한툰 팀이니까요 홍도 한번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런집 없다 아 맞춤이네 맞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랩갱 이랩갱 라인 유지되면 갈거 갈게요 배우님 입에서 쌍용 나오게 하나요 네 오케이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 진화했어 나 빅토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공목체님이 그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서로의 우정과 화합 이런걸 깨부시는 티가 너무 없긴 한데 3렙갱은 이거 안될것 같아요 아까 저 좀 늦어가지고 오우 윙 쓰는거 아닌데 너무 늦어서 네 안두셔도 돼 오오오오 매서운데요 오오오오 리신 약올리기 리신탑이에요 리신탑 네 확인 가차 없는데 슬쩍 놀랐쥬 가차 없는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쳤는데 왜 그게 맞아 라이즈가 호응이 좀 힘들죠 호응이요 호응이요? 호응이 괜찮죠 좀 커야잖아요 아니에요 3렙이면은 여기다 한번 지를텐데 안지르는데 3렙이니까 호응이 가능 어 미드갱 갈게요 형님 미드갱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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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yin 예기어린 그냥 가겠습니다 괜히 밀었네 아니다 바텀으로 갈게요 아니다 뭐 와도되는데 네 갈게요 오 당겨서 먹을까? 이거 땡겨서 먹을까? 땡길까요? 어 나이스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어 이거 밀고 가야 한 라인더 한 라인더 밀고 가시면 될 것이다 사망원인 1위 한 라인더 못먹었네 사망원인 사망원인 라인 메이면 야 얘 뭐야 사망원인 라인더 밀고 라마스 온대요 라마스 아 얘 카운터라 아 알겠습니다 핵빵형 브론즈인데 뭐야 아 우리가 원데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그로가 아니었네 쟤가 어그로였는데 쟤가 어그로였는데 아니 뭐 왜 그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어? 척을 처치했습니다 네에 어 나 이거 그냥 썰려 못 흔들리다 아 근데 이거 라인 박혀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물플레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편에 물플레가 둘인데 하하하하 아 오랜만이라 아 아닙니다 저 미드갱 한번 할게요 미드갱 르신 바텀에 있어요 잎 줄여서 물레네요 네 물레가 둘이네요 우리 하하하하 헛나서는 물레방아가 자 갑니다 어이구와 나 전멸이 썼네 마공점 망고 쓸 수usta 오 오오 3렙이네 assez 아 라이즈 호방하다 리신 리신 미드 볼베 안보임 볼베 안보임 오 저게 안졌네 리신 미드 오 기절시키기 미쳤고 오 오 와 저거 피하시는게 미쳤다 진짜 호나 디버 이거 어떻게서 아 다행히 아무것도 못하고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짧은데 아 15초 오케이 갈까요? 한 라인도 욕심 안내겠어 사망의 위기 한 라인더 전멜 있으신가요? 뒷까지 뒷까지 저 전멜 있거든요 오케이 갑니다 아르로 갈게요 아르로 네 아르로 바로 뛰시면 될거같아요 저 여기로 갈게요 오우야 갈게요 따라갈게요 여기 기어링님 여기어로 있습니다 가고있어 오케이 나이스 하나 오우 좋아 아 기어링 미쳤대니까 기어링님 잘하시네요 아 빛들지셨네 캥 진짜 할리시는데요 잘 하신다니까 장난아니에요 아 미드 합류가기 좀 미쳤는데요 티어가 미션큐어 같은데 저 마나가 없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궁마나만 아껴두세요 아 와든가보다 아까 리신이 바꿨습니다 어디와든지 우선 아시나요 여기여기 이거 혹시 시간만 되면 같이 밀어질 수 있나요? 아 오케이 한번 갱보고 각보고 아 근데 여기와대요 여기 아 제가 그냥 직접으로 갈게요 그리고 궁궁이 쳐서 바텀이니까 어 뭐야 이거 제가 그 직선으로 뗄게요 아 리신 리신 까비 아 리신 리신 까비 까비까비 너무 비슷하네 팽팽하네 리신 올라가요 미드로 우리가 있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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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 집가구 아 근데 저 정글 가네 너 세칸까지 깔 수 있나 세칸까지 가네 오 역시 트런드 아 별거 들었죠 기어리형 저 갑니다 딴 데 갔어 여기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어 어딨어 어딨어 괴롭히기 딜 딜 딜 오 나 하나 같이 먹기 헤일리엠 네네 근데 CS 하나가 없어졌네요 아 아니 농담입니다 하나가 없어졌다고요? 어 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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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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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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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아 아 젤리 먹어야지 내 애착젤리 오버 나 젤리 먹고 젤리 먹고 나 젤리 먹고 어 전멸 썼네 탑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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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안 보여요 탑 안 보여요 탑 안 보여요 여기 왓암건 박 저짓잇네요 진상윤이 어 여기로 왔구나 아 밀게요 탑 가는 중 탑 가는 중 아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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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면 게나이스 나이스 근데 형님 빌드로 잘하시네요 아니 이거 아까 미스 미드 한발부터 진짜 이기면 미드 킬인데요 그냥 말한게 아니라 갱은 몇번 흘리는거죠 그니까 그니까 한번도 안당했어 갱 아 다시 왔어요 머리 재길 좀 하시는데 갑자기 지우고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셨나 보다 저 미드 갈게요 형님 여기 와드 없음 어 와드 팝으로 간다 정글 위치 마지막 아시는 분 정글 갔다가 여긴가 설마 어디갔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깁니다 여깁니다 동네 나이스 난 잡혀가지고 나도 라인 미지고 탑에 리신요 리신타 가봤네 뽈뱅 도구 이또로 내려봤어요 아 이거 그거다 미드 미드 갈게요 볼베도 안보여요 여기 밑에 있는데 안되는데 볼베 안보여요 홍벌레입니다 힘드십쇼 방금 리신 위로 갔나요 혹시? 아니 아니 아래로 갔어요 아래 아니면 집으로 갔을텐데 라이즈가 아니면 호방함에 응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여기있다 시동이 걸리고 있는 저 안에 숨기 어 미쳤고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진짜 빅토르 미쳤고 빅토르 지금 거의 캐릭터인데 혼자서 진짜 살짝되면 죽는다 속도가 안맞아 알리스타 람보르긴인데 나 혼자 지금 또갑니다 또갑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풀수도 있잖아 풀없어요 플래시 없습니다 럭스 야 지렸다 야 지렸다 야 로밍각을 이렇게 보시네 김평민은 로밍 다니세요 저는 지금 속도를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라이브를 할까요 저희 나 미니언 미니언 차 안보입니다 내려갔을수도 있어요 저 안 내려봤어요 제가 갑니다 저 봐요 어 그냥 이겼는데 트란드로 오고 트란드로 오고 한번 갈까요 한번 갈까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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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끄러가지고 어쩔수없어 아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어디가 다음판 솔랭하시겠는데 홀비 어디로 갔어 갑자기 저 못해드려요 저 피가 너무 없어서 내가 빼야될거같아요 라이브를 100토로 온다 백토로 온다 우리의 영웅 소르비 형님 이제 쭉 막으시면 돼요 라이브를 와 나이스 아 좋은데 아 라이즈 좋다 라이즈 좋다 어 내려온다 다 아래로 내려가요 라이즈님 어 다 내려가요 3명 아 좋다 순간이동술 야 지렸다 순간이동술 아 아무도 예측 못했죠 갱 가겠습니다 설마 여기로 갈줄 누가 예상했을까 근데 안찾네 허망하게 안찾음 아 괜히 썼음 차채야되는데 잡 라인 좀만 유지해주세요 낭비 매천날뛰고 있습니다 탑 라인 좀만 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레드만 먹고 어 쏠킬이구나 쏠킬이구나 아아 나이스 너무 맵게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했는데 물론 풍채가 형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쏠킬 리신 여기 칼날에 있었어요 칼날 불에 저 탑 밀게요 저 그럼 저녁 먹겠습니다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다 이거 안가도 되겠다 밀게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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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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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신 탑 어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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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밀어버렸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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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그냥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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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불가도 될 것 같은데 블루..블루 먹고 전력 먹자 이래야 돼 다 먹기 좋다 여기가 전화가 라이~~즈 전력 먼저 칠게요 라이~~즈 라이~~즈 더 나이스 어디에 안 되고 그대에 이기어 illeurs 여기 몰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래 먹으면요 에헤 이병만 뜯었으니까 양심적으로 가겠습니다 아오케오케 아 포탑은 파괴되면 모두에게 좋은 공공의 이익 아닐까요 다 철거합니다 탑 미포 어 미듬 1개 했대 이러면 그대로 가나요? 그거 한다 그거 아 트롤마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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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 사람은 살아야 돼 살 사람 살아 살 사람 살아 제압되었습니다 제일 빨리 넘어가게 아 근데 잉어를 왜 못 먹어요? 아 저 윤씨라서 저희 조상님 중에 잉어가 계셔가지고 아 그 얘기 진짜 네 그게 뭔소리에요? 아 그러니까 그 윤씨 조상중에 처음으로 선조로 태어나신 분이 잉어 비늘을 몸에 몇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구요 아 조상의 어류에요? 그쵸 이제 원피스로 치면 카이도우 약간 그쪽으로 카이도우가 아니라 징베 아닌가요? 카이도우 같은 어류니까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약간 징베 같은 이미지는 확실히 있으시네요 아 제가요 제가요? 응 위험한 자식 따라다니게 형 저 따라다니면 킬라옹 누구도 날 막지 못하여 매서운 서포터 옆에 있으면 킬라옹 어 가리로 가네 여기 럭스 럭스 누리면 됩니다 저 테리 없어서 합류가 안됩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야 될거같아요 도망가자 어떻게 이거지? 못 잡았나? 아 불빛 잡았구나 아 이게 왜 되지? 사실 트런들이 범인? 아닙니다 알리 4명 뭐지 그거? 궁극기 궁극기 아 아 술랭하고 올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드코어 했다 그러게요 박스했네요 근데 숭아빠님 득도하신거죠? B1 B1 아니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저 제가 미드 가는 줄 알고 라이즈 했는데 기어리 형님이 미드로 가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진성님 의도치 않으셨구만 배우님 계시네 의도치 않았다 배우님 매섭던데? 쏠클도 따시고 그니깐요 많이 늦으셔서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많이 늦으셨어요 그분은 한 라운드 아웃입니다 네 저는 쏠클 하고 올게요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 갔다 오는거 맞잖아요 병건아 네? 너 계속해도 돼 하하하하 계속해도 돼? 아닌데? 이상하다 이상해 아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제일 하드코어 했을까요? 나는 카배만 있어갖고 탑정글밖에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두 분이 조금 매섭긴 했었어요 매섭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팝정글 두 분이? 제일 매섭던데? 팝정글 오 사실 기열이 기열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열킹이었어 아 사실 그래요 여러분한테 영원한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저희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발이 없으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럼 저는 기열이 형 뽑겠습니다 제가 미니언이 된 기분이었어요 미니언? 하하하하 저랑 기열이 형하고 두 명? 하하하하 기열이 형 저는 솔직히 제가 빠져야겠네요 쏠렘 한판 돌리세요 쏠렘 아니 근데 기열이 형님이 빠지면 무슨 내전이 의미가 있나요 그죠?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잔치 같은 건데 그렇긴 한데 하하하하 아니 마술왕 그리고 아니 마술왕이 못해서 내가 키를 많이 먹은 거야 마술왕 너 믿어지마 아유 아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둘 바꿔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 진짜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나 봐준 거야 이번에도 좀 던졌어 아니 기회는 상관없는데 저쪽 팀 가서 하세요 아니 약간 근데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약간 정글이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인정합니다 제이지 갭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전도님 들어오시고 그러면 더 빡세지 않을까요? 어 그럼 팀이 다시 해야 돼 일단 일단 다시 다시 짜긴 짜야 됩니다 지금 지금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도 밸런스가 아예 안 맞네요 지금도 아예 안 맞아서 근데 뭐 매직망님이랑 거의 반반도로 갔으면 탑은 밸런스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그 양악하고 나서 즐기시면 안 되고요 그 헤이리님이랑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될 황전도님 황전도님 구경하신대요 황전도님 구경하신다고? 왜죠? 힌만 다시 잘해요 어제 재미 좀 봤거든 재미 아마도 뭐라하지 뭔가 이게 더 뭔가 박빙으로 하려면요 뭔가 티어를 티어가 높으신 분들이 뭔가 라인을 가는게 뭔가 후반까지 가 끌어져 갈 거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 정글은 게임을 좀 이렇게 잡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일단 뭐 제가 잡바비 정글을 가라 잡바비 정글을 가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저도 뭔가 제가 뭔가 완벽하게 더 딜러적인 거를 하긴 해야지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재밌게 긁어 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포켓님이 지금 소포트를 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무슨 의견이에요 지금 정리를 제가 뭔가 질 밸런스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저희 팀에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서 정렬한 다음에 바꿔보죠 한두 명 바꿔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초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 캐리어가 이번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님이 잘하시는데 원딜 유저다 보니까 그 라인에 못 가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러면 그대로 하고 라인을 바꾸나요 아니면 이대로 하고 꼭 한글만 바꿔도 될까요? 미드만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한 번만 기열이 형 빅토로 제가 빅토로 안 할게요 그러면 기열이 형 빅토로 해야 제가 빅토로 배내주세요 빅토로 진짜 해야 자신 있어요 그러면 기열이 님하고 마술왕 님만 바꿔보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차이 있나 보죠 차이 있나 보죠 오케오케 초대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했어요 왔어요 아 맞아맞아 초대 약간 보내드렸는데 아니 근데 제가 정글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저 원래 정글분이셔서 약간 밀립니다 저희가 이쪽팀이 정글이 밀릴 수 밖에 없어 자 다 오셨습니다 줄을 서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가정님 왼쪽으로 가시고 잉어님이 오른쪽으로 오시고 잉어님이 오른쪽으로 오시고 잉어님이 오른쪽으로 오시고 잉어님이 오른쪽으로 오시고 직박이 형만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잉어 잉어 된거 같습니다 오른쪽이 세보이긴 한다 그죠? 왜냐면은 저희 팀에 저도 있고 기열이도 있고 배우님도 있고 그러면 집박이 형님하고 잉어님만 교체해볼까요? 집박이 형님, 잉어님 교체? 집박이 형님, 잉어님 교체? 아 이제 왼쪽으로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저 뽑았어요? 네 됐습니다 언제나 첫번째로 계십니다 승창맨님은 송랭을 도타시게 됐습니다 어? MVP 누구죠? 제가 시작해요? 이대로 가면 돼요 갈게요 와 아직 계시나? 네 다 계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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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닌가요? 여기 맞는거 같은데요? 왜 안오지? 아아 아아 그거 이씨감 예 내려옵니다 우리가 있는건데 어 뭐 배났냐면 정글 하세요? 원래 정글 유저인가요? 원래 정글 유저에요 징크스 밴해주세요 징크스 근데 저쪽 원딜을 못옵니다 그 동력님이 배우님이 원딜 고정이라서 아아 그래갖고 동력님이 좀 라인이 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래 제가 정란이 말고 다른데를 가야 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제가 그렇게 정란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니 근데 너무 다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징크스 너무 못하지만 안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쪽 팀에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지난판에 그저그저 뭐 배났나요? 지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징크스 그게 너무 아니던데 저는 죽기살기로 오던데 뭐 배났나요? 사실 죽기살기로 한건 심창민님이 죽기살기로 하신게 있어요 뭐 배났네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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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헤헤 내가 봤을 때 포켓님이 열받아서 미드가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아 정말요? 라구하기에는 디어리언니 지금 세트로 갔기 때문에 이번판까지는 원딜 서포트 하실 것 같고 그러네 원래는 디어리언니 저기랑 같이 세트로 나도 하는 줄 알았는데 미드로 왔더라 그럼 헤이리님 바텀 한번 가보실래요? 바텀이요? 원딜 가면 원딜 가야되나요? 네 원딜이요 아 오케이 자신 없긴 한데 안 먹었나? 자신 있는 거예요 야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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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형님 야스오 연습하거든요 어? 그럼 진짜로 야스오 야스오 화멸의 야스오 손대기 시작하셨던데 아니면 정글 갈까요? 어디 어디 갈까요? 원딜 정글 가시죠 아 정글로 가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잔인해지기 싫은데 뭐하지? 뭐할까요? 세나 탐켄치 한번 할까요? 세나 탐켄치? 오 세나 탐켄치? 세나 탐켄치? 아니 그 세나? 노틸세나? 어 그러면 침찬미님께서 그 왜? 노틸세나 노틸세나 노틸세나는 뭐예요? 노틸세나는 뭐야? 노틸세나는 없어요? 노틸세나는 뭐야? 뭐 있지 않나? 아닌가? 해보죠 노틸세나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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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켄치 하듯이 탐켄치 하듯이 탐켄치 하듯이 허포트에 사시면 안 돼요? 3원씩 먹어요 그러면 태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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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불망도 좋은데 저것도 좋아요 화공전차 화공전차 세주? 세주 첫판인데 해볼까요? 몰라요 보고 승하빠님이랑 보고 화공전차 달려가는거? 네 달려가는거 미쳤고 벤을 포켓님하고 계시니까 뭐 밴하지? 꼬르키 꼬르키 미드 꼬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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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탑 남았네요 트런들 아까 잘하던데 트런들 하자 트런들 어 매직감님 세주알이 재밌어요 세주알이 저 샀어요 세주알이 강력하고 재밌어요 안오려 안오려 W선만 하시는건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Q가 꿀이 짧아서 병 넘고 도망다니기도 좋고 빠지기도 좋고 버그루드 통과됨? 핑퐁이 되게 좋아요 든든합니다 뭐 밴하시냐구요? 포켓님이 노틸러스가 싫어하는거 제가 싫어하는거? 레오나 뭐 이런거? 모르가나 오케 아 모르가나 모르가나 좋은거같아 에헤헤헤헤 불굴? 왜 불굴 들어 아 나 청산을 이거 이거 오오 뭐냐? 호웨인 호웨인 스웨인 서포트 아닐까요? 스웨인 스웨인 서포트이겠죠 짜이라 짜이자이라 자이자이라 마오카이 오 베인 탑베인 탑베인인데 이거? 그럼 이거 세쥬같은거 하면은 좆되는거 아님? 오 그죠? 뭐하죠? 가렌도 못하죠 이거 사실 티모 해야되요 저거 티모 네 티모 티모 한번도 안해봤는데 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잘하시는거 하는게 오히려 해서 그냥 바다만 먹을까요? 마이파도 좋아요 말파 말파 말파로 베인 상대할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첫템을 무조건 저거 사셔야 돼요 닌탑 어 닌탑이랑 까갑? 네네 이런건 어때요? 여기 다원 딜이라 말파 하면은 진짜 거의 그냥 신 될 수 있어요 말파 말파가 더 괜찮아요 그 오른궁은 구르기로 피할 수가 있어서 네 유성 말파네요 가고 첫템을 까갑같은거 가면 되지 않아요? 첫템 그거 신발에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강철 신발인가 빨간색 장화 빨간거 네 황금장화 네 첫템 황금장화 연운도 안찍고 그냥 그거부터 갑니다 그러면? 네네 그게 나아질거 아 그게 뭐 그런가? 아니면 연운을 첫템으로 사가셔서 큐자를 좀 하셔도 돼요 네 연운 큐자를 하다가 그거 그거 안쓰나요? 왜 뭐 덤불조끼 그거는 별론가? 그 다음 조끼보다 덤불조끼 보다 그 신발이 훨씬 더 어 그 효용이 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연운의 신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서 유성으로 그냥 툭툭 치다가 갱 오면 하고 근데 쉬바나라 갱이 좀 없잖아요 당분간 어 네 6렙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그냥 있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죽고 있으면 되죠 아이템 중에 수호자 어쩌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 좋은데 아 그 한명만 집중해가지고 데미지 줄이는 그거 말씀하신건가요? 평타챔한테는 그거 두개 사면은 약간 좀 숨막히는 템이라 음 까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평타챔들한테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파수... 까갑 아 파수꾼의 갑옷 저거 가시면 좋아요 파수꾼의 갑옷 파수꾼 네 파수꾼 네 파수꾼 네 그게 재료템이거든요 형님 재료템이어가지고 파수꾼의 갑옷 한 다음에 얼어붙은 심장 가시면은 열심 하이템이에요 네 얼어붙은 심장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 첫 코어로 얼어붙은 심장 가란 얘기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약간 수비적으로 한거긴 한데 파수꾼이고 쓰다가 팔지 쓰다가 왜냐면은 하나는 살게 없어 하나는 신발 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넵 근데 어차피 상대방이 어차피 CS 다 잘 못 먹어? 필드도 그렇고 리포도 그렇고 다 AD라서 순바님 예? 저 이거 팔면 150원 나와서 우리 반반씩 먹어요 반반씩 먹어줘 봐 아 더 왜? 라인존동안에 먹는 돈이 150원이 더 높을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눠 먹죠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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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칠샘 돈나옴 괜찮아요 이게 그거죠 최소한의 자비 아니 저 지금 CS 못 먹어가지고 오히려 잘 됐어 상대방이 상대방이 또 배우님이 있고 이러니까 뭐야 여기 피가 없어 템만 최소한의 자비고 플레이는 전혀 자비가 없네요 예 아니 저 왜냐면 이게 그 손해본거 질교환해서 이걸 메꿔야되니까 이걸 메꿔야되니까 고일드 차이를 멈춰서 급해 급해 나도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딴게 딴게 좋다 좋다 쫓다좋다 어어 지독하게 어어 개갔네 지독하게 저쪽 아직 1렙 내가 먹는거지 저쪽 아직 1렙 지독하게 와 지독하게 확 아 내가 먹는거지 아 내가 먹는거지 아무나 먹으면 돼요 사실 누가 먹어도 되니까 부담이 뭐야 왜 계속 내놓은거야 일말의 자비가 없네 손해받았을거야 우리 손해받았으니까 어 뭐야 럭스 전메서부터 넘어가시면 된다 나이스 아이템 손해를 골드로 메꿨네요 저희는 이거 타워까지 먹으면 저희가 동등한 상태죠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팔고 오죠 이제 동등하다 여기 없는거 보니까 바텀 갔을거 같아요 바텀 갔어요 바텀 갔어요 내려갔어요 오케이 뭐 살지? 테블만? 그냥 오케이 테블만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또 먹어주잖아요 테블만 도움 많이 받아요 오케이 플래스 뺏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냥 공짜로 얻은거랑 형님 이거 라인 밀고 집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집 가셔도 되요 텔레비티 있으니까 집 갔다가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 잡으러 곧 놀거 같거든요 봐드리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덩글 보인적 있나요 최근에 덩글 아래쪽에 있을거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형님 이거 텔레포터 쓰시고 집 가시면 아 맞다 왜냐면 초반에는 못써서 곧 곧 퇴감 인타까가 해볼게요 탑베인 상대해본적이 별로 없어 네 탑베인이 근데 까다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냐아냐괜찮아괜찮아 저 때문에 꼬이지 마시고 네네 가겠습니다 한번 묶을 수 있나 Facebook commission 링핑 요거 잡고 와부 꼬방에 가보나요? 어우 성취는 없어 와 한번 더 갔다와야 돼 네네네 집 빨리 갔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갔겠죠? 네 집 갔을거에요 피가 없고 플래시도 빠졌어요 마술왕님 네 남탓하는거부터 배웠네요 자기가 잘할 생각나고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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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롤이예요 그게 롤이예요 그게 롤이예요 근데 그게 롤이예요 아 그래 아 근데 공속 너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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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바텀은 뭐 1마리 자비가 없어 지금 플레이가 아 제가 노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노틸을 끊는다고 했는게 런투력을 어떻게 멈출수가 없네 노틸을 끊어야되네 이빨이게 그냥 포기할게요 이거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탑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탑 갱가할 것 같아요 궁 있으시니까 그냥 궁으로 빠지시고 도망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너무 개박살이 나니까 정글이 올 생각을 안하네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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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 저거 도망가는거 봐주나요 아 까드 다녀오십쇼 안할게 안할게 이제 안할게 더이상 안전이네 이거까지만 한상 차려드려야지 아 한상차림 노틸 한상차림 정글 여기있습니다 미드에 오케이 확인 일단 망했으면 한입뿡이로 내려갔어요 한입뿡이로 내려갔어요 한번 궁 쓰실래요 어디로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라인 같이 밀어드릴게요 네네 밀어주세요 알지 잔인하게 하지마세요 이제 살살 살살 초보만 굿 아 형 좋았습니다 이게 약간 인내 인내의 말파 벌써 타고해도 되겠다 벌써부터 베인 유통기한이 왔기 때문에 슬슬 열받죠 베인 파수꾼 파수꾼가요 덤불조끼 가지마요 어 네 덤불조끼 가봤자 얼심으로 갈게요 딜템이라서 덤불조끼 피읍이 구려져서 덤조가 효율이 별로가 됐어요 어 여기있다 딜템 덤조가 효율이 별로다 이거 짐작무님 CS 주셔야 돼요 네 다 먹고 계세요 먹고 계세요 다 내꺼 아니에요 다 자연의 것이에요 세상에 내꺼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것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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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와드 좀 바꿀게 욕먹겠습니다 이야 되게 하이브리드 플레이네요 원딜하고 뭔가 양평적으로 바뀌었는데 도서포스의 힘인가요 이게 한입 크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노틸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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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아아아 간지럽죠 노틸정식 아 역시 셰프 1인 정찬 딱 이쁘게 만들어놨네 하들짝 도망가죠 내가 모습만 나타나도 정글보이면 틈틈이 알려주세요 정글 아마 2주일 것 같아요 데이는 집간데 마사님 조심하세요 마사님 조심하세요 여깄거든요 정글 네 네 어림없죠 판마크죠 천원이죠 아우 빠지자 안전하게 하자 어 이거 탑 저 갈 수 있습니다 네 갈게요 네 아 이거 까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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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뺐어 풀 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거 따라가면은 네 막을 수가 없어서 너무 호방한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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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안갈거에요 집 네 저 뭐라요 빼면서 빼면서 쭉쭉 빼 쭉쭉 빼 실드 한번 실드 한번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되게 잘지다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오케이 집 가면 될거야 어디있던 저기 아 라인 밀고 어 거기 거기로 가면 좀 위험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없다 바텀 없다 탈출했나고 보통 포기했나요 지옥에서 탈출했죠 더러워서 더러운 지옥에서 탈출 어 마흐파이 뒤를 보는데 라인 드세요 그거 라인 드세요 아 네네 밀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장작 한번 팰까요 네 한번 팰죠 드시고 타워까지 밖에 해주세요 고립됐어요 고립됐어요 장작 고립 마흐파이 온다 고립장작 느려지죠 힐 빠진다 드세요 세나 하나 드릴게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냥 먹어도 될까요 그냥 먹어도 되나 아 아 야미 실패 아 못 먹었네요 야미 뭐 한번 더 딸까요 형님 어 킨드레드 왔어요 근데 나 궁이 30운데 바텀 킨드레드 일단 오면 해보자 네네 아 저걸 또 죽이면은 포켓님이지 포켓 타이트해요 소중한 분이에요 포켓님 제가 이거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라인 받고 다이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어 이거 가능할까요 물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포켓님 나간다 그러면 열심히 해볼까요 네네 제가 큐 포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괜찮다 전멸 썼는데다 전멸 갔다 어 아 이거 노틸님 코스 순서대로 드셔야 돼요 코스 순서대로 드셔야 돼요 아 정렬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정렬이 있었기 때문에 정렬인데 정렬이 뭐 있는데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여기 갈까 여기 호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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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냥 몸만 보여줘야 돼요 이거 드세요 이거 아 이거 맛있다 야미 랍스터 랍스터 뭐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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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냐고 저거 이게 프로게이머로서 할 행동이야 이게 프로게이머면은 초보들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 뭐가 와가지고 자꾸 죽일려고 그러고 나도 죽었네? 나도 죽음으로써 밸런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치욕은 제가 남겨놨다가 좀 있다가 힌드레를 죽이고 발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부숴버렸습니다 제가 그.. 보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가면은 같이 나눠먹지 않나요? 아 이게 14분까지만 아 14분까지만 돈을 줘가지고 아 그죠 그죠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일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아니 잠깐만! 2대1 뭐냐고! 나이스하! 망카이! 해방했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해방했는데? W 와 현상점이 있네 해방했는데 완전? 시민비 시민비 시민비식 노트리러서 달린다 달린다 텔레포터 쓰고 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달려주세요 뒤쪽에 뭔가 있어요 직방형님 저기 텔레포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가! 으악! 어 좋다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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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쿠! 빠른다 빠른다 아니 뭐야 저거 오 왔다 보여주나요? 탑 히들스틱 더블킬 오! 마술왕님 더블킬 오! 마술왕님 더블킬 오! 뭐야!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울신가지 야 근데 탑 베인 0 별론데요? 어떻게 CS가 말파랑 말파한테 지죠 어떻게? 맛이 없는데요 저 탑 베인 구맛인데 말파한테 CS를 지고 있었네? 아니 형님 잘하셨어요 잘 버티셔가지고 초반에 갱까지 흘려낸 아 또 마법사이 치고 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르키가 크는 것만 견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르키요? 네 기어리 형님인데 그정도로 견제해야 되나요? 심정맨님 기어리 좀 건방지죠? 몇개가 나오는거야 아 너무 방금전에 이정도로 견제해야 되나 했는데 하긴 에이스니까 견제를 정말 빡세게 하셨는데요 왜요 끈실에 힘을 다해서 거의 그냥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네 말과 행동이 어떻게 선수 이름이 공수 어? 돌아가 위에 배우님 뭐야 어디까지 가세요 갑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 안에 뭐가 있었네요 어 여기 뭐 탈리버스 오는데요 뭐야 이거 킨데랜드 7킬이 우와아 이거 안 가는게 낫겠지? 탄미야 탄미야 오방했다 오방했다 오케이 나이스 다음에 저희 차리니까요 이제 네 그런게 있어요? 이제 저희 턴이 돌아온겁니다 오오 비룡님 코르키도 느낌있으신데 게임을 잘하니 아 나이스 매서웠는데 까비 저 궁 왔어요 말파 한번 슈가 없음 근데 쉬바나 웬만하면 쉬바나 있을때 싸워야될거같은 네네 쉬바나 저 어떻게 씁니까 여기 여기 뭐야 저게 뭐야 이거 롤롤 핀드 이동력 여기로 가죠 오오 태워버렸어 굿 불태워버렸습니다 저기 여기 베인 아 감사합니다 저 CS 먹을게요 저 어차피 코르키도 내려가요 아니 내가 먹을라 그러는데 왜 레드먹고 감사합니다 아 리시엘이 주인줄 알고 아 리시엘이 주인줄 알고 아 리시엘이 주인줄 알고 아 리시엘이 주인줄 알고 예예 그 아까전에 탑타워도 혼자 다 처먹었어요 전령 혼자 풀어갖고 아 진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요 오해요 이게 14분이 지나가가지고 아 아슬아슬해서 아슬아슬해서 아슬아슬해가지고 노틸 호응 노틸 호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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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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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노출 마중좋다 마중좋다 노틸 이병우화기 노틸 이병우화기 노틸 이병우화기 노틸 이병우화기 노틸 이병우화기 노틸 이병우화기 아아 필력은 못 구했고 그냥 아 간다고 알려줬어야 되는구나 저 코르키 궁박 한번 해보실래요 매직빵님 안나오나 아 코르키 궁 없어요 킨드레드 이거요거 타워 죽이고 기어리 깝치면 궁박합니다 이거 깝치면 궁박 제가 궁박하시면 바로 위에다가 제가 실드 씌워드릴게요 에이 이 이거 아니지 에이 이거 아 아무리 배우라도 이건 못참지 아 여기서 궁을 쓰고 있어 매섭다 매서 고마워 아 참교육 해야지 이거를 아유 가르침 이라고 하죠 롤 쉽게 배우면 안 돼 빡세게 배워야지 빡센 게임이야 들어가면 막 엄마 아빠 안부도 물어보고 이러는 게임인데 이거 그런건 안 물어보잖아 에이 신사적이지 아 이제 몸이 슬슬 풀린거 같아요 격복이라는 세계 어 여기 뭐야 킨드레드다 킨드 킨드 도둑 도둑 정글 도둑이야 도둑이 가져갈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글 도둑이 오른쪽으로 왔나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 내려가서 여기로 간거같아 점프해서 간거같아 네 간거같아요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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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 여깄다 도둑 갑니다 갑니다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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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직범위 이제 쿡 나오면은 메인 방스 베인 박어요 메인 나이스 왕 추적 추적 도둑이 아 느낌없다 굿 엇 엇 엇 엇 엇 총차가 안가셨네 엇 열양이 한번 한번 잡아주시나 저 일단 갑니다 바텀으로 뛰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컨트롤이 너무 안좋다 아 뭐야 이거 킨드레드 그거 뭐냐면 킨드레드입니다 그거 혹시 킨드레드 아니었나요? 제가 봤을때 킨드레드 같아요 킨드레드가 확실했습니다 킨드레드 아니였던거 같..맞나요? 여기 나온다 배인 나온다 이쪽 럭스님 그 가운데 가세요 저도 이제 파스꾼의 갑오디를 가보겠습니다 킨드레드 아 그런건가요? 네 근처에 킨드레드가 있었는데 킨드레드 어 뭐야 킨드레드 정글도둑이야 정글도둑이야 궁박 궁박 덮습니다 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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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침 궁극 스타더라 궁극 궁극 들 궁극 ечение ained 궁극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타워 픽업 볼 수는 저렇게 없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바텀 버틸 수 있나요? 바텀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떤 knapp입니 than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네네네네 이 이 아나가 항상.. 비율이 스테이크가 좋아 템이 모자랐네 아나.. 좀 하나 더 할까? 템을 더 사야겠다 아이스 와드잉 영눈을 치는가? 용타임입니다 용 7초 용 한번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시죠? 아시죠? 나이스 와드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어디 여기? 여기 있죠? 포켓말고 저기 기어리나 포춘 공방할게요 아무나 공백하시면 돼요 아 저 죽었는데 공이 나이스 나이스 마루하느님 저 탑 베인 저거 꼴받는데 열받지 열받으니까 저희 다 가장 같이 돌아가자 다 가죠? 탑 베인 자르고 바론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탑 안되지 안되지 페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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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잡으시겠는데요 와.. 미쳤다 이병허 쏠킬 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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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킬 구경 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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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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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려 지독하게 한대도 안 때려줘 다들 불러봤는데 싸움 구경 바론 가나요 이거? 바론 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래에 있어가지고 저가요? 네 바론 가도 부르죠? 블루를 내버려 불러버리죠 노틸 좀 멀어요 근데 예 어차피 베인도 죽어서 4대4입니다 이거 하다가 그냥 한타하죠? 이거 먹지 그만치고 제가 제가 뒤로 빠져서 아무데나 만만한데 공방 오시면 바로 덮겠습니다 여기 싸운다 싸운다 뒤에 싸우고있어요 여기 다 벗고 침대 랜드 구경구 이런데도 공수시면 입 돌아가요 미드룸? 아니면 데이 바론? 파워까지 파워까지 바론 바론 그 파론 되나요? 풀어주죠 그 죽이는 것도 안 좋은데 억제기까지 갈까요? 억제기 간다 바론이 억제기까지 탄소배출받을 바론 살려주나요? 바텀 라인 바텀 좋다 바텀 갑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따라오세요 예 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바텀 부실라고 이거 밀기요 뒷면 밀려고 했는데 어 마스랑이 계속 마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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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인간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집 집 집 레드 레드 어 이거 뭐야 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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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늑대 하나 두고 도망가는 줄 레드 먹으려고 간 거였어 이거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참아야 될지도 아이 참을 수 없지 침압 되었어 참아줬어야 했나? 아니 저 집에 가서 템 살려고요 아 오케오케 빠른 기한 빠른 기한 빠른 기한 필요해서 자 이래야 이래요케에서 이겨야 쟤네가 더 빡쳐요 이길거같이 아하하하 흐흐흐 사망을 바론을 가려고 하시는 루빙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 3코어가 나와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겨야 더 하나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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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거 같은데 바론 가나요? 오오오 바론을 가네 바론 못줘요 어 근데 5명 들어가는게 맞아요? 아뇨아뇨 들어간거 아니고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에 서있다가 네 오오 이제 그 밸런스가 맞아 이제 호방해졌어요 아 쉬엄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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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강해줬습니다 쉬엄쉬엄 용 1분 쉬엄쉬엄 용 1분 용 1분입니다 용 저희 이제 4용이네요 그러면 4용 제인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파일까 사실 베인은 안 무서운데 킨드가 지금 다 해요 킨드가 탑이라 용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숨은다라 여기 숨어 잠시초 안 돼 마우카이라 이게 안되네 아 몰래 먹기 네 이걸 부시를 장악을 해가지고 뺏어 먹기 해버리죠 금지 한 번만 묶거나 하면은 뭐 무난하게 힌드나 베인 그냥 적당할때 박으시면 제가 호응하겠습니다 코르키 아래 갈라.. 오케이x2 빼서 일단 하죠 위쪽으로 갈게요 베인쪽으로.. 아 근데 베인 숨지 않나? 어 이거 갈라져요 갈라져요 보셔야돼요 여기여기 쿵! 힌드 봅니다 아 힌드 때문에 뭐야 나 그 킨드레드에서 벗어났어 아 킨드 궁에서 나가셨구나 아.. 어? 슈바나님 슈바나님 제일 먼저 죽어야되요 아 네네 그런 꿀사나운 뒤로 도망가는거 안됩니다 탱커가 호방하게.. 어쩔거에요 탱커가 아니 지금 베인하고 킨드만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베인 킨드에 궁 박히면 이기고요 안 박히면 지고 혹시라도 이제 용싸움 혼자 몰래 해보려고 아.. 아니 우리 한꺼번에 살고 한꺼번에 죽고 많이 넘어간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코르키가 약해가지고 코르키 민포는 그냥 살려도 될 것 같아 많이 넘어.. 이니.. 뭐.. 얘네 왜 방템의 의미가 없어졌어? 그니까 바로 이제 끝나니까 저희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 타워도 어차피 베인인데 베인 너무 아픈데 저도 미드 갈게요 흔들 위에 이거 흔들 바꾸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호응할게요 좋아요 이거 베인 볼게요 베인 뒤에 베인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나 보다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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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박톡박 킨들 자르고 이제 여기 밀어야 돼요 네 이거 밀고 빠지시면 됩니다 킨드 나오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글 털고 나오시면서 정글 털고 나오시면서 마술왕님 그냥 가셔도 돼요 오우 마술왕님 드세요 아 가세요 가세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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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가시는 줄 알았어 죄송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먹고싶어가지고 먹방 좀 구경하려다 역시 대리 먹방이죠 먹방은 역시 대리 먹방이죠 먹방은 아 아 타요 2분 남아요 라인 믿어놓으면은 어차피 미드 때문에 편해져 죽겠네 저거 좀 위험한데 한번 빠지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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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미드 막아야되요 미드 타워 수업 수업 거의 윗쪽 아래쪽 조심하셔야 돼요 시야 시야없어 시야없어 조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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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잘못 왔다 이거 쫓아요? 아뇨아뇨 그냥 시야만 먹으려고 쫓는거는 킨드랑 베인만 봐주시면 돼요 보였을 때 용 1분이요? 템 필요한 사람 사오시고요 저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여기 시야 잡죠? 네 알겠습니다 와도 좀 사올게요 저도 집에 갔다옵니다 아직 싸우지 마세요 빨리 뛰어야 돼요? 위험하겠는데 이거? 미드는 그냥 줘야 될 듯? 미드 줘야 될 것 같아요 미드 주고 시야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면서 싸우지 마세요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여기 세명 여기 세명 저쪽 걸기 힘든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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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아네 아 여기 코르키다 여기 오른쪽 들어가죠 고 고 고 베인 아래에 있다 베인 베인 코르키 코르키는 뭐 잡던건 잡고 아래아래아래 너무 앞에 있다 너무 앞에 있다 공 못 굴렸나? 어흥 꿀! 그만 따라가죠 그만 그만 네 용 용 용 네 용 용 용 갈게요 아 어흥 실패했네요 플래시까지 있을 줄 몰랐네 아 근데 잘 싸는 것 같은데 용 먹고 바론도 먹죠? 네 바론까지 이거 화면은 끝날 듯 혼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는데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저기 아래쪽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시하고 가나요? 무시하고 가나요? 무시하고 가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해 무시하고 가나요? 가요 가요 알아서 오실거야 알아서 오실거야 쟤도 맨날 저래 특임 받으셨어요 특임 특임 아니 제가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아 이게 되는거에요 아 제가 잘 몰랐네요 이거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숫자로 보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숫자로 보이지 않는 행동 젤리 정식 먹으면 되지 뭐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운다? 젤리 정식 원조 네절맨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원조 네절맨 아니 젤리 정식 젤리 정식 젤리 정식 젤리 정식 하는거에요 침반님하고 그니까 연계 이게 바투를 해야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저는 텔 있습니다 아 베인이 결국 12킬까지 먹었어 잘하시긴 잘한다 베인이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후반에 도전해 calle 알 jam 공격 공격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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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이지가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베인만 잡으면 됩니다 저희는 뭐여서 그냥 뭉쳐서 그냥 그냥 민도가야죠 집 한번만 마지막으로 갔다올게요 바이 우리 없어요 어 궁극기 쓰는데? 어 궁 빠지 세나님 오면 가자 여기 시야 없어 왼쪽 위아래 시야 없어 넵 세나님 오는 중 킨드레드 밑에 어 다 여기있다 나왔습니다 베인 저기야 베인 그냥 모두 다같이 베인데려 미니언 오면 하죠 베인 킨드레드 들어갑니다 미니언 미니언 시켜 미니언 미니언 다같은거 미니언 그냥 호방하게 하면서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데 미니언 이 악물고 하는건지 이걸 밀면 되죠 어 전기 빠졌다 어 쿵쿵쿵쿵쿵 빠지고 한 번 빠지고 어 페인 나이스 럭스 터졌는데 왜 안 터지지 아 주니아였었구나 아 마수랑님 실드 부터인데요 아 나사랑님 심지어 솔키타 있습니다 아까 와 미드 1레벨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저 술랭하러 갈게요 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한 번 빠져야겠네 하하하하 여기저기서 mvp 속 줄 하 하하 하하 저희가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겠습니다 하하하하 él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매직빵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라인전을? 아 아닙니다 한 번씩 무조건 다해요 아니 그 베인으로 하셔가지고 공이 있어서 말파이트로 혼내주셨던데 아 너무 무서웠어요 말파이트랑 시바나 둘이 달려들 때 진짜 너무 공포했어 계속 엄청난 허깅으로 혼내주셨어 제가 한번 쉬면 되나요? 그러면? 아 아니 저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아 근데 뭐 몰라 아니 근데 말파이트가 너무 세가지고 앞라인이 딴딴해가지고 뚫을 수가 없던데요 진짜로? 네 아이팔이트랑 시바나가 죽을 생각을 안 하던데 아... 어휴, 머리도... 그럼 몇 판 더 하시나요? 어떻게... 아, 끝나지 않는 거군요. 팀을 좀... 한번 또 섞어야겠는데요? 뒤에 뭐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지금 종수영... 관전을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쉴게요. 제가 한번 쉬면 돼요. 제가 한번 쉬면서... 우리 거 관전한 건가? 네, 저희 거 관전하면서 지금 같이 놀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쉬면서 말 두 마리 정도 키우면 되고요. 말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말... 말... 말은 키우셔야죠. 말 두 마리는 인정이긴 하시죠. 철수 형님이랑 세일님이랑 정글로 뽑아야겠네. 정... 정글이 상대가 안 돼. 정글... 아, 맞죠. 원래... 세일님이 원래 정글 하셔가지고 정글이... 정글이... 제 얘기... 제 얘기가 없네요. 여기 한창맨님은 너무... 잔인하시던데? 아니, 그... 기본적으로 방송 키신 분들은 쉬시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중개해 주세요. 아니, 저... 나쁘진 않아요. 이번에는 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뽑을까요? 그냥 그대로 하고... 그 승호 아빠 대신 저기 진배 들어가면 맞지 않아요? 황전드님 두 번 쉬셨는데 한번... 그... 배우님에 좀... 좀... 잘하는 분을 많이 붙이는 게 좋아요. 자리가 있나요? 어...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있어요. 자리가... 그냥 관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잘 봤습니다. 예, 정수 씨 그... 뭐... 잘 먹고 다니죠? 저는 뭐 잘 먹고 다니죠. 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지? 살 빠지고 그런 일 없죠? 뭐... 뭐라고요? 뭐... 뭐... 체중 감소하거나 뭐 그런 거 없죠? 아,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든든합니다. 여름철이라 또... 아니, 철수 살 뺐네 이제... 저 살 빼라고. 나 축구하려고. 축구 잘하려고. 형님, 우리 다음에 축구할 때 100m 달리기 시간 한 번 재죠? 왜요? 그거 하면 축구 못해요. 네? 그거 재면 축구 못한다고 체력이 없어서. 50m만 재죠. 50m 하면... 초고속 카메라 찍어도 돼요? 아, 돼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닌가요? 50m면? 어? 준비해지고... 아니, 아니. 팀 창면 나오게요? 네? 아니, 촬영만, 촬영만. 초고속 화면. 한 번 나와도 짜요. 종수... 종수 달리는 거 초고속 화면. 아, 나 굉장히 빠르지. 그... 쇼츠로 올리게. 아, 승우아빠가 MVP를 한 번 신다고? 음... 네. 승우아빠는... 팀을... 어... 팀을 어떻게 나눈죠? 일단은... 네. 아까 팀에다가... 아까처럼... 일단 서보죠. 일단 서보죠. 아까 팀에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방금이랑 똑같이... 내가 일단 내려가 있었구나. 일단 쓴 다음에 한 번 바꿔보죠. 오케이. 포켓님이 왼쪽으로. 아, 네네. 이거 한 팀 더 나오겠는데... 나머지... 제가... 제가... 저도 한 번 쉴까요? 그 황전드님 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혜일님 저랑 같이 한 번 쉬시고. 혜일... 그 황전드님 한 번 들어가시고. 내 밸런스가 어떻게 다시... 확인해야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 말 좋구들십시오. 저도 이제 말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황전드님이랑 철민수지님 위로 올라오시면은 팀은 다시 뽑나요? 이렇게? 네. 기열이 형은... 기열이 형이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기열이 형이랑 마술형님이랑은 같은 팀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기열이 형이... 아까 보니까 좀... 기열이 형이 일로 오시고... 아닌가? 아까...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맞아 맞아. 저쪽이 더 세질라면... 기열이 형하고 진벨을 바꿔야 되나? 기열이 형이랑 나랑 바꾼다? 이렇게? 여기... 기열이 형, 마술형님, 나 진박이 형... 황전드님이... 황전드님이... 황전드님이 다 하셔야 돼. 이거 너무... 이거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너무 저거 아니야? 아니 저거 3명이라 안 돼. 그런 것이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냐면 지금 해일님이 빠지셔가지고... 아 맞네.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철수 형님이랑... 기열이 형님이랑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랑 기열이 형이랑? 네 다시. 아까 방금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아까는 이제... 그 해일님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승우오빠랑 헤일리 빠지고 나랑 황전드님이 들어간 거네. 네. 아니 근데 아까는 저쪽 왼쪽 팀이... 너무 사원딜 조합이라... 네. 약간 조합이... 그래서... 조합만 아니면... 도 아니면 모긴 했어요. 맞아 맞아. 많이 버티긴 했어요. 그죠? 조합치고 잘했어. 맞아 맞아. 사원딜인데 많이 했지. 왼쪽에 정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왼쪽... 저희 정글 되시는 분. 저 가능하긴 해요 사실. 저도 되긴 돼요. 아 그래요? 계시구나 그러면. 근데 저랑... 저랑 배우님은 보... 고정. 근데 배우님도 또 여러 서포트 맛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살짝 매운맛으로다가? 매운맛으로? 그러면 제가 같이... 서포트 가드릴게요. 가비 없기로 유명한데 윤관호님. 제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축구할 때 느꼈어요. 그 코트 빠지는 거 보고. 아... 그럼 한번 잔인하게 잔인하게... 저기 한 판 할까요? 네. 근데 이거 밸런스 나쁘진 않은 거 같은 게 우리 팀에... 네. 그... 약간 좀 세명... 조밥 세명 있어가지고... 조밥 세명이 있는 거 같아요. 누구죠? 누구죠? 왜 세명이에요 형? 어떻게 세명이요? 진거랑 마술왕이랑 침착맨. 침착맨도 조밥라인이에요? 아 여기서는 약간 하위... 중하위권... 나 아까 엠베이키도 좀 치는데? 아니 중위권 이하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로드, 잉어, 포켓 이렇게 세명 계시니깐... 네. 아 근데 노틸러스...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쪽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쪽이 좀 쎈인가? 아 나 좀 쎈 거 같은데? 나 때문에 좀 쎈 거 같은데? 한국 셀럽 조사 결과. 진정한 MVP였어. 아 근데 노틸러스 잘하셨어. 나 때문에 좀 쎈지도? 한번 해보고... 살짝 바꿀까요? 네. 좋아요. 어 좋습니다. 아 내가 시작인가? 그러면 저희가 내려갈까요? 내가 좀 쎈 거 같아요. 게임 2로. 오케이. 어? 어 이거 내가 밴해야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려갈게요. 저희 왼쪽 게임. 네. 게임 2번방으로 오시면 감사드립니다. 일단 노틸러스 밴할까요? 노틸러스 너무 쎄던데? 노틸러스 밴해도 돼요. 노틸러스 너무 쎄던데요? 여기 라인부터 정하세요. 노틸러스? 노틸러스? 노틸러스 다른 팀인데요? 어? 어 뭐야? 아 여기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노틸러스 살리세요. 나 파이크. 제가 파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크 그러면은 철수 형님이나 직박 형님 중에서 네. 원 딜 가주시면 될 거 같아. 형님 어떻게 가요? 아 그러면 제가 원 딜 한번... 황주헌드님 어디 가실 건데요? 저는 남는데 갈 건데 네. 그... 못 가면 너무 쎄까 봐? 하하하 어...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저랑 침착맨님이 보트 가죠. 왜냐면 배우님이고 하니까 맞아. 내가 가면 너무 잔인해. 그러면은 철수 형님이 정글 가시고 아 제가 정글? 네. 마술왕님이 미드 가시고 밴은... 어... 일단 트런들 밴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런들 하고싶어도 못하죠? 네. 저희는 못해요. 어 근데 내가 선칙인데? 상대도 모자라지? 형 탐 켄치 없지? 아 너 파이크 한다고? 아 너 파이크 한다고? 저 켄치 없어요. 파이크 해도 되고 뭐... 아니 뭐... 근데 파이크 하면 좀 너무 잔인해질 것 같아서... 어 근데 내가 정글 가면 너무 잔인한데? 서로 잔인해지는데... 다 잔인하네 우리? 아 나 너무... 나 연쇄살인마야. 덩글을 안 해봤던 걸로 하세요. 안 해봤던 걸로. 안 해봤던 거랄까? 좋아죠. 오케이 오케이. 리신 리신? 아 세조안이 저격밴드로 오네. 아 세조안이 또 눈치챘네. 아 상대가 모자라는지 모르겠네. 아 나 매섭게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여기 또 하나 자르자. 브라운은 일단 브라운. 백스. 백스나 빅토르 자르면 될 것 같아. 백스요. 빅토르는 할만한데 백스나 야쏘. 야쏘 랑 또 하나 뭐가... 어 그러면 상대 미드... 조민이 빅토르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노틸 신짜오 세조맨. 플렘새가 나는데? 제가 탑을 갈게요. 아 그럼 제가 원리앨가겠습니다. 넵. 오케이. 병하나 시빌 어때? 시빌 좋아요. 시빌 나쁘지 않아요. 시빌 굉장하죠 형님. 나 시빌 잔인해지는데... 그냥 케이틀린정도 랄까 이거... 아 근데 시빌 정민님... 어제 ptsc 올텐데 나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아 진짜 생각하니까 우리 팀이 다라이나믹 듀오잖아 아 엄청나죠 우리 다라이나믹 듀오도 이따 한번 뭉치자 그쵸 바텀 가야되는거 아냐? 다라이나믹 듀오 병건이 정글 갈래? 아 나 그냥 정글 돌면 됨? 나 몰라 아니 돌면 되지 그 룬은 뭐 OPG 했으니까도 뭐 다라이나믹 듀오 바텀 가면 진짜 너무 잔인한데 아냐 너 서포 까고 내가 정글 한번 갈게 잔인하게 나 AI로 한번 마스터 하긴 해야돼 정글을 오케이 오케이 AI 한판만 하면 됨 정글 뭐가 좋지? 나 안해본거 뭐있지? 앨리스? 앨리스? 앨리스 나 잘하는데 나 굉장히 잘하는데 앨리스 너무 잔인한데 앨리스 다 arm 케이 썬 케이 씬은 진짜 한판도 안해봤다 재밌잖아요 재밌어? 재밌죠 다르 킨으로 하면 혼자서 5대1도 가질 수 있지 너무 잔인한거 아냐? 우리 팀한테 아 후라우면 알겠다 이러면 상대 정글 미드가 안나왔거든요 아 미드 정글요 정글하고 미드요? 미드 어떤거 하시는지 몰라서 안쓸거 아 미드 그럼 3배인가? 한번 잔인하게 가 백스랑 코르키 자르면 백스랑 코르키 자르자 백스랑 코르키 자르자 백스도 잘라 백스도 잘라 기어리형 팔다리 잘라야되요 아 그럼 미드만 걘가? 기어리형 진짜 잔인하게 가? 아 헤카링 와 진짜 잔인하네 저기 헤카링 걘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할줄 알아 계열이 이제 아이애나 아 잔인해 이제 뭐할줄 아시는지 모르겠네 나르럭스 11은 사일러스? 사일러스? 사일러스는 그래도 나 뭐해 그럼 어 나 할줄 아는게 없는데 사일러스 우리 딜이 부족해 탱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딜 딜 딜? AD AP AD AP 카사스 카사스 한번 보여줘 잔인하게? 카사스 느낌있지 나 카사스 하면은 저기 숨도 못 쉬는데 괜찮아? 아 그러면은 숨 쉴 수 있는거 아니 질식사 시켜 아 미친 카사스 나 진짜 아 숨은 쉬게 해줘? 어 아 못참게 사일러스가 빌려가서 카사스 기열이 형님 사일러스 하셨네 라인 좀 바뀐거 같은데? 왜왜 서폰만 바뀐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이거 못참는데 어 그러네요 서폿이 바뀌었네요 아 나 진짜 못참는데 이거 너무 잔인한데 궁 돌아올때마다 킬입니다 여러분 어시 한 대씩 때려서 드세요 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참고로 갱은 없습니다 저 정글 다낼거에요 탑은 안오셔도 됩니다 아니 뭐 탑미드 바텀 갈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킬 먹고싶을때 한번씩 드릴게요 체중 유지하려면 아 계속 먹어야돼 계속 먹어야돼 쉴 새 없이 먹어야죠 응 그거 카사스는 먹는거 쉬는순간 썩어 안돼 계속 먹어야돼 먹보 카사스 먹고싸고 먹고싸고 큐싸고 먹고 큐싸고 공부싸고 철수야 그 우리팀 고통이 좀 예상된다는데 로랄무지라 그런거야? 누가 누가 그런얘기래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쉬어가유님 진짜 정말 로랄모 진짜야? 이미 이겨있어요 이미 이겨있는 정도야 우리? 제가 카사스를 했잖아요 인베고? 인베고? 인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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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고 근데 여기 너무 뻔한데 여기 하도많이 초반이 좀 어려운건가? 상대조합이 초반조합이에요 근데 병건이 브라움인데 이거 마소랑님이 걸렸다 걸렸어 럭스 속박있으니까 피자배달부 귀엽다 병건님 저 스킨 샀어요 귀엽죠 멋있네요 오 직박용 먹는거 오 진짜 배달해야지 할건 해야지 먹는거 잘해요 나도 안 밀려 근데 이거 내전에서 저희 인베 좀 그만 가면 안돼요? 아 보통 2킬 나고 시작해 이때가서 단군형님 있으면 무조건 인대거든요 그게 맛입니다 아 그 맛이야? 그 맛에 하는거죠 바텀은 우리가 이긴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요 그 제가 취약합니다 쌀자리에 취약해서 그래도 침착맨님 우승자인데 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요 시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늘었어 노트북으로 많이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나 진짜 잔인하게 먹는데 CS 카사스한테 좀 힘 실어 좀 아이 힘은 제가 알아서 실을테니까 빼지만 마세요 하하하하하 저는 제가 알아서 CS 3개 다 먹죠 고고고고고 안가고 와 벌써 싸워 잔인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저거 터트리면 먹어줄 수 있냐? 우와 와 정글 나이스 뭐야 아 굉장히 잔인해 아 너무 이거 아 이렇게까지 아 몰라 아 아 근심 가득한 표정은 집어치어라 어 벌써 정글 다 먹었음 먹을거 내놓셈 아 집에 가야겠다 나 지금 시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늘었어 아 형 그 형타 구겨 넣는게 예사롭지가 않나요? 응? 형타 구겨 넣는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았지 네 저 이거 칼 이거 먹을거에요 탑 봐주세요 네 미드 한번 들릅니다 지나가는 길에 야 아깝이 시바나도 처음에 그것만 하지 않나? 자 보내드리고 히바나도 파밍만 할걸? 처음에 6렙까지 아무것도 안 할걸? 형타 이거 제어와도 어디다 꼽으면 좋아 나중에 한번 위치 알려줘 여기요 거기다 꼽을게 네 우리 라인 밀거니까 계속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디다 휘가나 어딨지? 왜 안먹지? 안 먹지? 자 저 집 응? 잔인해 잔인해 저 피자 먹으라고 보내주신거요? 피자 먹으라고 보내주신거요? 피자 먹으라고 보내주신거요? 아 여기 라인이 일렬로 그쪽에서 퓨쓰기 좋게 돼있어 심하다고 어디서 보였는데? 탑이었어요 아 좋아요 아 가뿐했어 그사이에 바이게 양쪽 다 먹었어요 미드 풀 뺐고 저렴신 안되지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어 애쉬 두번 긁힘 피바나 아래쪽이예요 조심 땡 빛댕 여기 상대 분리쪽에 CS 한감도 없습니다 정글랑 그거 맞추면은 기절되는거야? 니가 쏜거? 맞추면은 사타가 뜨잖아요 아군 아무나 사타를 때리면 기절해요. 아 맞춘 다음에 평타 4번 치면 기절인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맞추면은 맞추면은 바로 W키고 때리면 되겠네?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 3개만 채우면 돼요. 아 오케이. 어 미드 까비. 아. 아 잡고 싶다 저거. 시바나 미드 갈등?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둘의 1대 1. 여기 시바나. 시바나 미드. 제가 제가 견제해드릴게요. 싸우세요. 하하하하. 라인같이 밀어드림. 어? 뭐야. 그 내 궁 뺏음. 사일러스가 내 궁 뺏음. 카소트 궁. 네. 여기 시바나. 네. 깔을게요. 응. 미드 탑 조심해야돼. 네. 갔다. 직갔다. 하나 뜯고 가죠. 하나 뜯고 가죠. 어 왔다. 형 혼자 먹어요. 시바나 미드. 오케이. 혼자 못 먹겠니? 노력은 인정해 주지. 안 갔으면은. 나 궁 있는데. 너 궁 더? 나 쿠키 있어. 직갈게요. 여러분 저 궁 있어요? 네. 응. 응. 뭐야. 이거. 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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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다 열받네. 갈까. 갈까? 갈 씨. 고고. 하나 지금 욕쪽 내려갖고 용쪽? 용? 응 얼른 갔다와서 뭐 욕치고 있을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여기 했잖아 뭐야? 지열이형 있었네? 왜 없었다고 생각했지? 에? 궁결이 사일러스잖아 리드야? 아 그렇구나 어? 어? 어디가셔? 저 지금 전령 치니까 탑미드 생각만 해주세요 네 오 아트 노궁입니다 오케이 어 죽었다 하지만 전령 먹음 네이든 더 궁 있어요? 땡 바텀 보고 있어요 바텀 왠지 킬격 나올 듯 어우 바이게 사곤산 있어?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리면 나오면 아 오케이 여기 시바나? 끝 끝 끝 끝 끝 빠르다 여기 시바나? 네 까비 안죽나? 가면 잡음 자아 자아 나이스 나르 까비 이거 여기다 전령 풀죠 다졌다 BST팀 기열이 형도 전령 쓴 것 같은데 기열이 형도 쓴 것 같아요 기열이 형도 쓴 것 같아요 기열이 형도 쓴 것 같아요 기열이 형 기열이 형 미세요 어? 시바나? 여기 시바나 있어요? 형 뭐야 온다 야 뭐 바텀 시바나 빼자 빼자 형 같이 가 같이 가 어... 같이 가 아 봐야지 네? 봐야지 미니맵 파일 어? 미드로 시바나 올라갑니다 정말 없으니까 살릴게요 아 나이스 잘못 껐다 나이스 껐다 올게요 기열이 형 미드 밀려가지고 짓 느낌일거야 박살났네 미드가 미드가 개발을 우리 편 미드가 기열이 의외로 잘한단 말이야 박살났네 오 와둘려나 기열이 형 지워 지워 이거 지우면 괜히 무섭지 기열이 형 움츠려들게 해놓고 코어치까기 여기 아까 와드 지웠었지 키바나 지금 욕나와서 아래쪽 갈수도 있어요? 네 아 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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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있어요? 으아아아 까비 오케이 세레버니군 아 당해지면 안되는데 아냐아냐 찌바나가 잘났어 대신 용을 벗겠어 나이스 캐릭터 아 당해지면 안되니 적대기 아 당해지면 안되니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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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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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뭐 먹어 나도 먹어 시바나온다 제도강 제도강 어 먹었어 서비스 군만둔 시바나 군만둔 안싸우면 이득 안싸우면 이득 사우드 이득 사우드 이득 펑타 턴 플로우 나이스 소파 나이스 럭스 너무 좋았어요 병건이도 기가매켰어 오케이 강타싸움 개이득 어 뭐야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마 느낌있죠? 어 느낌있는데? 아픈 느낌인데? 또 하나 바텀? 오케이 그럼 나 탑쪽 전력목은? 도와드릴게요 응 형 형 같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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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괜찮아 괜찮아 너의 숭고한 인생으로 전력을 밀껏 아주 오네 여기 풀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순간이동 어? 안 들었어요? 방패 들면 이승이 빨라져? 아 그렇구나 뿅 어 나이스 살아나옴 먹고 튀기 아하하하하 고음 이 보라움과 함께라면 뭘 안전하지? 너 궁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네 칠리 평소 보라웜 Coh mass igan 펩 스티 대밍 요 이것맞을 자신의 전 지금 이 Track 대한 싸 미드 데려가요 정보는 일로 타 수고합니다 제가 좀 느려요 미드 미드 안와도돼 안와도돼 럭스 살려 럭스 살려 안싸우면 미드 안싸우면 미드 저게 왜케 아프냐 저거 원툴 시바나 저거 원툴 시바나가 굉장히 섭니다 에이퀴드입니다 되게 아프네 안싸워주면 미드 그 사이에다 정글 다 먹는 줄 어 나 궁있습니다 궁있어요 나이스 럭스 럭스 연기 좋았습니다 굉장했어요 굉장히 굉장했다 자 바텀 싸움 걸리면 궁지원 가능 나 딜 좀 나오거든 지금 근데 우리가 물 수가 없네 어 미드 시바나 미드 시바나 오케이 시바나 궁 날라가 저 미드 커버 저거 브레스 한 번 더 맞으면 럭스 죽습니다 굉장히 섭니다 이거 집에 갈게 위험하지 않나 아아 안 맞았죠 궁 빼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궁궁궁궁궁궁궁 시바나 아래 내려봐봐 요거 용 20초 용 20초 여기 철수가 먹었나? 네 제가 먹었어요 오케이 감사 감사 됐다 됐다 오우 반영속도 좋아요 나 전령 있으니까 바텀에 풀어놓고 싸일 내려온다 싸일 전령 풀어놓고 요옹 이게 근데 몇 넵부터 되는거야 이거 몇 넵 강타 스틸 당할 것 같은 느낌은 기분이겠지 나 강타 싸움 개못하는데 정수씨 밑밥 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겼어요 굿 굿 저 집 갑니다 아 헷갈리네 이거 드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좋아요 잘 컸어요 2코어 나왔어요 다 뒤졌어요 미드 바텀 바꿀까요 좋아요 바텀은요 여기 선까지만 드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바텀 여기 밀고 미드 들렸다가 오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네 가사공 나 궁 30초 예 여기 배우 여기 오 저것이 위험해요 도망해 아 이거 이거 지우고 가야죠 꺼내야죠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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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좀 궁극기가 어려워요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아 아 뭐해야 되지 미스포츈이다 놓치면 안되지 미스포츈 내려와요 오케이 중독관리를 해야겠고 어 다운되겠다 오 잘 됐다 와 그 제가 근처에 리신처럼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고리를 좀 주시면 붙을 수 있어요 도망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가로막기 쳐라 어 탑 어 탑 뭐야 우직하게 밀고있어 난 우직하게 정글 먹어야지 어 좋아 이런 거리에서 하면 택시 안 잡히는데 어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이거 싸울라 하네 되게 빠르네 저거 안 될듯 바텀 맘으로 미드로 갈게요 미사일 지키러 갑니다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죽었다 아 아 궁이 안써진다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궁 썼으면 시간을 잡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거기다 강타 썼으면 용 우리꺼야 응 오케이 어 오히려 좋아 잘했어 강타 잘 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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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줬어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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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바드 이거 무리한데 이거? 빠져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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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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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거 저거 그 탱커 말고는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아 빠지세요 빠지세요 저는 도망갑니다 아 으 윈드 지켜야 할 듯 아 아 나는 궁없는 시바나는 똥이 와우 바닥처럼 어 오케이 엘시 궁 빠짐 엘시 궁 빠짐 갈거에요 갈거에요 어 일로 갈거야 어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따라할 수 없다 껴다 아 하 아 아 네이 아 아 아 아 종료리펜던트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잇! 이 녀석이? 뭐겠는데요 이거? 아 저 뭐야 타고 가는거야?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뭐야 왔다고? 나도간 나도간 다 왔다고? 둘다 왔다고? 왔다고? 왜왔지? 몰라 화났나봐요 내가 타니까 재밌어 보였나봐 바디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치 그치 느낌적인 느낌 마방 하나 가야겠네요 좋죠 어? 이거 치는 느낌? 아닌가? 둘이나 잘렸는데 아 그러네 그러네 100캠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다 우물은 널 말씀하셔 세배는 없다 아 뭐 그거 하면 뭐야 빠져라 아잉 히어리 잡어 이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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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팀하다 궁 빠졌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한번 싸워볼까요?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갈게요 뒤에 싸워먹기 어 어 근데 분노 풀리겠다 브라우미 가줘야될까 얘들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다운 사일러스 부터 사일러스 부터 사일러스 부터 두구 한타가 안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웠어 안 되죠 너무 세 어때요 용가요 미드가요 미드 미드 어 미드 미루고 용 먹어도 될대 이게 예 아 아 뭐야 아 투바나가 궁이 없어서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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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나 맞았다 나 죽겠다 나 못살을때? 못먹으러 가자 이제 갔어? 갔어? 아잉? 어 내가 먹었네? 오오 온 땀! 어 뭐야? 와 개아퍼 어 저만 갈렸다 못두고 갔다 못두고 갔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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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못먹지 않을까? 용이 못먹어 나 근데 궁 있어서 궁 나 굉장히 아이고 오 죽을래? 맞았으면 죽었다 맞았으면 죽었다 궁 박아버릴까요? 어 저 궁 뺏겼어요 저 집에 가는 중 용 줘 용 줘 용 줘 하나 줘도 돼 우리 많이 먹었어 우리 지금 괭장이세요 우리 지금 괭장이세요 바론에서 그냥 낚시해서 싸워서 이겨버리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하게 어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잡고 싶겠지? 여기 여기 주면 안 돼 멀어요 저 멀어요 저 여기 라인 쥐로 어 미드에 다 있는데 미드에 다 있는데 미드에 밀리고 있어 보겠지 미드에 밀리고 있어 보겠지 4대 5 어 4대 5 아니야 아니야 어 4대 5면 싸워도 돼 4대 4야 4대 4 아트럭스 바톤 갔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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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조지자 조지자 빠진다 빠진다 바론가자 바론가자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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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빠지 직바경 살았 직바경 살았 직바경 살았 직바경을 주고 바론을 취한다 여기를 여기 두 명 마구로 간부 죽었다 오우우우 오우 포탑이 파괴되었어 포탑이 파괴되었어 오 두개 밀렸네 손해 같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어 제가 텔레포터가 있으니까 사이드 돌까요? 우리 시원하게 한타 쏴도 되요 이거 한번 쏴볼래요 몇개 밀렸네 아르가 탄밀고 우리 미드가다가 한타촅 싸우죠 쉬원하게 미드로 가는중 오케잉 잘살어어 우리 멀어 별건이야 일단 살아 오케이 우리가 더 잘써 자 궁 간다 궁지원 간다 아 뱀 아씨 오우 일단 살았다 탄미러 탄미러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으세요 나 18 냈어 여기 여기 10 하나 이거 한스스 도와줘야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굉장히 세 어 정글 내꺼 우리 레드블루 다 되요 땜 난 상대꺼 먹어 다음 용 싸우면 될듯 오케이 나 풀템 잠시 휴식을 피하는건 어허허허허 다롬 끝났나? 곧 끝나요 곧 끝나요 9시 네 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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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다 우리 간다 우리 간다 우리도 가요 쟤 미스포츠는 여깄다 나이송 잘했다 엑시 미스포츠는 여깄다 엑시 여깄다 뒤에 사일러스 내공 뺏음 어? 어? 뭐지? 어? 어 캐세 시와나가 뒤로 굉장히 셀 듯? 아 이거로도 안되는구나 저 태어나면 텔레포트 있어 가둬 가둬 어? 뭐야 어 미안해 정민군 잡아줘 나이스 너를 피해서 똥 앞으로 하네 파괴했어 피자로 사람을 죽이시네 피자 많이 먹여주시네 19문 19문 심바다 궁 돌았다 우리 이거 밀고 쫙 빠지죠 욕 나왔는데 바로바로 빠셨죠 빠셨죠 어? 여기 직박이 형 저저저저저 어 줄건조 줄건조 파괴가 몇 가지? 이거 바로 먹을까요? 저 텔레포트 되거든요 좋아요 아직 못 먹을거 같은데? 같이 같이 와드 와드 있나요? 와드 하나 박아주세요 땡이 이거는 우린 이거 슈바나? 나 굉장히 센데 어디간데 여기 이 방타 있으신가요? 방타 없으세요 하지만 일로 먹어 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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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바다 궁치를 왔다 와드 하하하하하 뭐하나? 뭐가? 일지롱 오우와! 오우! 긴장이 없어서, 글 억수로 갔다. 저거 맞으면 죽어, 맞으면 죽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우, 이제 곧 바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탑 시비르님 먹고, 저희 바론 먹으면 될 듯. 바론 먹고 마무리하면 될 듯. 아, 트락스. 트락스. 어, 신발을 팔까? 아우, 근데 진화를 해버렸다.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합니다. 바론으로 갑니다. 빛박이 형님 메뉴 드시고. 바론 싸움 준비. 자, 탑 한 번 밀고, 음료 좀 채울게요. 우리 이제 다 모이고 있어. 사일러스 들어왔다. 네. 이제 칠까요? 왜 날렸는데? 어, 미포 바텀. 싸워도 되겠다. 싸웠다. 뭐야. 아씨. 아, 뭐야? 이거에 죽은 거야? 너님이 죽어있다! 끝났네. 끝납시다. 게임 끝내야 될 것 같아. 아 우리 너무 잘하는데? 아 애가 너무 또 잔인했다. 와 16킬 배우님 좀 배려해서 한판 짜야 될 것 같아. 아 죽었다.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배우님 때 말했잖아. 배우님 친화적으로 볼 때. 그니까 하나 짜줘야 될 것 같아. 그 이럴 수가 있어. 그 사천왕 사왕 넣어야 돼. 사왕 사왕 반대로 가자. 배우님 제외. 사왕이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비어리 마수랑 나 일단 내려갈까요 저희? 저희가 내려가요. 내려가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만 자러 가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 나와요? 아니 너무 싱롱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배우님. 그래도 진짜 많이 느셨어요. 상황을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고생하셨어요. 잘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끄냐 이거 음악이 계속 나오냐 한판 이기고 왔어야 되는데 한판도 못 이겼어 오늘? 네 정배원님도 못 이겼어요 아 아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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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더해요? 끝? 처음으로 7킬 해봤습니다 아 우리 업소 되게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또 방 열어서 해야죠 또해 또해 어 아직 12시네 아직 12시밖에 안됐어 안 꺼진데 음악이? 막판 막판 하죠 막판 여기 뭐 인력시장이야? 인력시장 인력시장 네 누구 나가면 누구 들어오고 병건아 함부로 막판이라고 하지만 또 하고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저 저 너 너 너 너 벤치맴버 계속 있어 벤치맴버가 끝나질 않아 응 알때 그 자리 채워놓고 가야돼 옛날 안산 저급시장 조폭이 운영하던 저급시장 알바 그만둘때 다음 알바 알바생이 구하고 가야돼 태워놓고 가야돼 어 하드코어 아빠 형우아빠님 초대 안된거 같은데 나 잠깐 화장실쯤 다녀올게요 침창민님 침창민님 네 혹시 한 10년 전에 네 지하철 끝자락에서 금정역쯤에서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한적 있지 않으십니까? 금정역에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그럼 10년 전이면 기억날만 하지 금정역이면 어 기억이 안나신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그거 접니다 형님 아 그렇구나 저도 안산사로 써가지고 아 여기서 다시 뵙네요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누가 쉬는거죠 이거는? 한 분이 갔어요 정민님 가셨어요 배우님 가셨어요 배우님 아 그래요? 주무시로 가신다고 하셔서 네 앞으로 배우님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사황 침창맨 김기열 마술왕 또 누구지? 매직박이요 어 매직박이요 이 4명이 반대로 가야되요 제가 봤을때 그래요 사황 아 맞아 사황이 가야돼 아니 미드를 다 변하니까 하하하하 미드 3백 시사하긴 하더라 사일러스 잘하시던데요 돌진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사황 아 마술왕님 또 르블랑 만나야되는데 아 르블랑하고 야스오와보는 진짜 못하겠던데 나왔습니다 저희 팀 어떻게 누가 뽑을까요 이거는 이혈이 형이랑 직박이 형이랑 뽑으면 황별 아니에요? 지금 배우님 가셨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어 리프레쉬 다음에는 그 박정민 배우님 있을때 그쪽 팀에 좀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하시죠 네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밸런스가 그렇게 좀 가야지 맞는 것 같긴 해 아직 초보분이시니까 아직은 좀 재미없을 수 있어 아 근데 정민님 너무 많이 넣으셨는데 스네이크 방식으로 뽑죠 이거 아 좋아요 기어랑 먼저 뽑을래 내가 먼저 뽑을까 아니 근데 나랑 마술왕이 제일 못하는데 형이랑 나랑 뽑으면 마술왕이 있는 팀이 좀 불리하잖아 잘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지금 아 아니면 그러면 마술왕님이랑 기어리 형님 둘이 미드 놓고 하러 뽑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헤일님 지난번에 한번 쉬셔가지고 한 자리에 혹시 더 낼 수 있나요 지금? 아 그럼 제가 한번 쉬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중에? 아 아니 제가 쉴게요 제가 저 많이 계속 했어가지고 제가 한번 쉬겠어요 리녹님? 네네네 제가 한번 쉬겠습니다 아니 잘하시는 분들 중이시라고 아 아 네 리녹님? 아 농담이요 아니 이거 계속 지지 않았어? 아 농담입니다 아니 계속 졌어요 저랑 포켓님이랑 배우님 셋이서 계속 졌습니다 연패이죠 아 진짜? 그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연패야? 아 연팬도 쉬면 좀 그래 연팬도 쉬는거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시켜야 되나? 네 무승입니다 아니 저 그 뭐야 저 하는 게임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려고 좀 쉬겠습니다 아 아 아 그럼 또 직업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승을 다니고 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지금 그러면은 직박이 형이랑 기어리 형이랑 뽑으면 마술이 형이 남는거야? 사천왕 갈라죠 근데 앞에서 잘 먼저 뽑으니까 사왕 갈라죠 사왕 갈라죠? 사왕이 누군데? 사왕님 근데 오늘 뭔가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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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리 형님이랑 매직박 아 죄송합니다 마술이 형님은 뭔가 황베리이신거 같은데 미드에서 그래서 두 분이 뽑으시는 느낌 두 분이 뽑아도 될 듯? 기어리 형이랑 마술이 형 뭐지 그럼요 그래 너부터 뽑아 알겠습니다 저는 포켓님이요 아 포켓님 난 피류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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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님 아 헤일님 위에 있으신다 승우아빠님이요 아 내려오셨구나 그럼 나 운 좋게 1득이 됐습니다 황전들이랑 이거 못먹는 사람 오케이 예 무조건 이길라고 하시는군요 1분에 예 아 한 명 한 명 갔었었구나 형님 어? 잘못한거 같애 형님이 아니 그냥 두 명 뽑을래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나머지 다요 다 나머지 분들 다 나머지 분들 다는 안되구요 야 피류스틱 너 우리 편이라니까 그럼 저는 이건 진배님 남은 사람이 진배님 매직바님 매직바 이렇게 남았어 살면수심님하고 침착맨님이요 아 예 아 이거 호호방 호호방 여기 살짝 어디서 진배랑 하면 잔인해지는데 아 너무 또 잔인한데 어디서 본조합인데 여기 왼쪽 너무 이거 잠깐만 이거 목숨 버려 아니야 이거 목숨 버려 황전자님도 잘하시고 목숨 버려 목숨 버려 목숨 버려 목숨 버려 목숨 버려 시즌2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50분 한 팀이잖아요 여기 아 그러네 호방 한 팀 호방 한 팀 호방 한 팀 호방 한 팀이다 갑자기 두 명을 뽑아서 그래 아 네 여기 조합 은근 황벨일일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티어가 높아서 가시죠 가시죠 황벨일일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가 올라가 올라갈까요? 저희가 올라가죠 아 그러시죠 네 여긴가 어디야? 올라가는게 어디야? 잠깐만 사람이 다 많아요 저게 아닌데 뭐 저희 팀이 다 올라가는데요 아 뭐야 갑시다 어디로 가 여기 여기 왔나요? 여기 왔어요 침착맨님이 여기 있었어 침착맨님이 올라가시면 돼요 아 그러네 아 죄송 죄송 아 침착맨님 스파이 그래서 은근 황벨일 것 같은데 예예 음 고고 고고 아 오셨다 침착맨님 아 이러면 낙도 너무 잔인해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번도 문의가 아 오늘 못 이기셨어요? 네 아 그래 제가 책임지고 그 근데 MVP는 놓치실수도 있어요 이기게 해드려요? 네 아 좋습니다 이기기만 해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가져갈게요 아 병건이는 잘하네 나는 MVP 양보를 못하겠더라고 하다보니까 아 나는 그 나는 힘 조절 못해 나 못하는 스타일 난 자동적으로 내가 MVP 먹더라고 자꾸 열심히 잔인하게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하하 나 오늘 목표 직박이형 화내는거 하하하 하하하 아니 아까 기어리형이 아까 벌써 화난거 같은데 하하하 아 아까 슈바나 좋았는데 너무 무리를 했어 하하하 하하하 징부형님한테 혼나버렸어 카소스한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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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드님이 잘하셔 전드님 하하하 하하하 전드님이 있으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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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어어 쎄다 잔인하다 포켓님 원딜 그거 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다 잔인하다 잔인하긴 한데 상대가 더 잔인하지 않을까? 아 아니야 상대도 잔인해서 황전드님이 오실 것 같은데? 괴리 어차피 컷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잘하셔서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세야 아니 그러면은 저 이번에는 MVP 양보할게요 탑이니까 예 그 MVP는 나머지 분들이 체크가세요 제가 할게 나 할 줄 아는 거 없어 뭐야 탑 탑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탑 잘못해 시바나 탑 요새 좋아요 아 그래? 시바나 탑을 살짝 생각하긴 했었는데 몇 개 좀 좋은 거 불러드려요? 어 시바나 세주 어? 세주 세주 탑 좋아 세주 탑 아 미스 코치 아 뭘 해야 되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 세주 잘 할 것 같은데? 나 세주 잘 할 것 같은데? 세주 좋죠 호방하게 갈까요 조이? 호방하게? 호방하게? 예 아 윤관호 님이 멍딜이구나 볼리베어 티모 티모 어때? 세주가 버티는 픽이 아닌데 아 그래? 세주가 이겨? 세주가 생각보다 깡패예요 요즘에 아 그래? 딜이 엄청 잘 나와요 아 그래? 볼배도 괜찮아? 볼리베어도 좋죠 티모, 볼베, 세주 이런 거 그래? 다 바뀌었네 많이 뭐 밴하죠? 어 아니면 오른 밴할까요? 어 좋아요 오른 해도 되고요 오른 하고 볼리베어나 뭐 해가지고 하시면 될 듯? 저 좀 좀 좀 상대 수업을 하려고 직발경님 저격이에요? 직발경 직발경이 남았으니까 아 직발경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오실려나? 저 조합 그대로 오실려나? 아닐 거 아니에요 브랜드는 아무래도 헤일님이 하실 거에요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지 않을까요? 아 아니네 어렵네 기어령이 빅토리를 하나? 네네네 지금 빅토리 미드 빅토리 헤일님이 아 저 둘이 스왑 저 둘이 스왑이구나 황전재님이 레오나겠구나 아 레오나 네 레오나 레오나는 뭐 레오나 들어오면 이제 해꼴방 브라운로 해꼴방 브라운로 해꼴방 그럴 수 있어 브라운로 해꼴방 왜냐면 상대가 시비르 득토르라서 아니 들어오면 렐 나 뭐해 나 뭐해 어 나 뭐해 더? 세주 세주 세주니 세주해 알았어 세주니 아니 라인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들었는데 뭐 하하하하 타릭 채널 신금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거기 타릭 타릭 블리스 프랭 네 레오 철거 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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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릭 별론거 같애 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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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침웅 외모사람이야? 침웅 블리스 프랭 블리스 프랭 블리스 프랭 레오노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머지 세 명이 끌면 좋아 그쵸 브라운 가렌 탑 가렌 그르랜 탑 가렌? 탑 가렌 어? 가렌 괜찮으실까? 이거 움직이실 텐데 어? 어? 아 조금 빡세다 살기 빡세겠다 이번판 야 큰일인데 이거 딜이 지금 포키님밖에 없는데 아 쏜아빠님 계시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아 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이정도 조합이면은 빅토르의 말파 다 AP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마저를 들어야지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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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드세요 맞아 들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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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딜 잠깐만 딜을 넣을 수 있을까? 말파 빅토르 브랜드인데 징크스 혼자 딜을 넣을 수 있을까? 징크스 혼자 딜을 넣을 수 있을까? 아 럭셋대로 하는 럭셋네 기예고 징크스면 충분해 열심히 빵댕이 흔들어서 도망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세보인다 해를 삼킨 세주아니 굉장히 세보인다 세주아니는 뭐 팔이 없어 뭐가 없어 그냥 뭐 계속 쳐 그럼 너도 해삼 세 님도 치샘 딜 나옴 알겠음 세주아니 딜 개센데 정글은 해봤는데 탑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정글 딜은 무지무지하지 임배? 아 이거 블리츠 잡고 임배 안하면 좀 아 그럼 재미없지 아니 그러면 기세해서 지고 들어가지 근데 우리 여기로 갑시다 여기 딱 벽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 싹 들어가기 고고고고고고 호방해 호방해 목숨 걸어 목숨 걸어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해 네 목숨 걸기 네 목숨 걸기 뭐하냐 연우네 우와 Better 섹우 내가 말한 건 여기였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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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왔다 왔다 여기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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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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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다시 돌아가기 거기 보여 타워에 보였습니다 휴가 x4 여기 타워에 보여 호박하게 호수지 호수지 레츠겨릿 돌아가 돌아가 호박하게 도망 도망 releases 작전사고 때 작전사고 때 상대도 우리 인병회 온 것 같아 상대도 우리 인병회 온 것 같아 후면 다 뭉쳐가 다 뭉쳐가 작전사고 때문에 나도 탑 가야되긴 하는데 같이 가세 조심해 조심해 결국 잠깐만 Vous шь 힝랑 호방하게 때리는 중 호방하게 때리는 중 라이트! 뭐야! 인형폭기 말파 텔슴? 오케이 이러면 할만해 호방하게 때린 중 호방하게 때린 중 아! 뭐야! 호방해 목소리 굉장히 호방해 노 플래시 노 플래시 루스 상대 어디로 갔지? 상대의 블루 안먹냐 오케이 아프다 와 세이전이 유력이 좋아 이 정도 페널리티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드벤테이지 요정도 어드벤테이지 어드벤테이지 내가 다 터트렸네? 죄송 으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어드웅 갖고 왔어 나 오늘 포켓님 카운터네 아유 괜찮습니다 호방했습니다 저희 일단 저희 CS빵객이네요 네 나쁘지 않겠지 안식중 작은 차이 진짜 미세한 차이 안식중 아 근데 오랜만에 거의 원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내전하면서 진짜 작은 차이 작은 차이 그쵸 맞아요 거의 걸렸다 어떻게 알았지? 저 집중 좀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인형 뽑기 한 번 뽑고 뽑을 거 뽑고 그냥 마나가 차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태워야돼 한번 맞아요 좋아요 이거 블리츠가 있는 이상 이게 쉽게 못 밀어 맞아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받아먹으면 아주 좋아요 블리츠는 아 받아먹기 장인이거든요 안죽이나 안죽이나 점화 떠나는데? 정글 미드야 오케이 내려갔어요 밑으로 받아먹기 장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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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호빵하게 호빵하게 형들 애들 카정해가지고 밑에 볼 수 있어요 가 이게 제가 카정을 해가지고 칼 빠졌어요? 오 저 찬한다 집게 찬한다 냄새 호랜드 잠시만 잠깐만 오케이 아이 좋아요 호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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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찍었어 스킬 아 너무 호빵했다 아 저게 너무 멋있는 일이다 섹시했구요 섹시했구요 아 근데 방금 그랩 미쳤어요 시윤들 빠졌기 때문에 이거 제가 먹고 어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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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고 아 근데 스킬을 제가 잘못 찍어서 아뇨 좋아요 좋아요 너무 호빵해 버렸어요 도대체 ஐ所以呢 아 여기 탑에 있다. 탑에 있다 죄송합니다. 탑에 있어. 탑에 있어. 죽겠는데 이거? 엄청 빨리 오 무빙 와우! 아 잘했어요 와우. 허퍼하우 역시. 살짝 한번 뒤로 돌았다가. 와우 엄청난 드리블이었다. CS차도 별로 안 나고. 정신집중. 미쳤다 방금. 방금 무빙 미치셨네. 아 블루 블루 우리 블루. 이빨 제니브루. 어머머 클났다. 내려가서 내려가서. 탑 탑 아니. 바텀 안 보여 바텀 안 보여. 감사합니다. 브랜드 아직 탑. 아니. 죽었다. 어어어어. 오케이 탑에 브랜드. 쭉까지 걸. 왜 바텀 없지? 어디로 간거야? 지금 이제 오고 계실거야. 왔다. 왔다 음~~ 세주안이 달린다 세주안이 달린다 시비르라서 땡길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시비르를... 믿 안 보여요? 왓습 이거 한 번 받아먹고 제가 한 번 미드 한 번 쟁을 한 번 갈게요 이게 날꺼야 좋아요 좋아요 그냥 호방에게 밀.. 아.. 저기 뭐야 라인이.. 어 거기 와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호방에게 맞히셨어 알아서 부메랑이 튕겨주네 여기 와드 있나요? 거기 와드 모르겠어요 위에서 와가지고 레드모카 한 번 갈게요 보면 바로 호흡 아 나 철거인데 이거 히타골드 뜯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라인전함 이제 나 안 봐줘 잔인하게 잔인하게 가타운 어떻게 됐지? 도! 흠흠흠 아래아래 나는 얘 미드 내려갔어요 아 질객 좋다 질객 좋다 미드 내려갔어요 딜리킹 너무 달아요 고마워요 브랜드 여기 브랜드 상대는 브랜드 여기 시원하게 먹어 쒸 저 쪼금 근데 아픕니다 형님 오 태블릿만 나왔네 아 좋았다 브랜드 볼게요 으아 레오나 고맙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바다를 말해야 가타를 집에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예 집에 갔다오세요 예 안맞았지농 미드 풀 빠졌구요 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우 여기 여기 황전드님 있어요? 네 여기 와드 영혼의 맞다 어이C 자분하게 하자 포켓 자분히 잡아주나? 어디있어? 몰라 봤어? 어 왕버지 사라졌어 성경 좀 해야겠다 그 서포트 안보여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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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만 들었는데 왜 치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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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탔어요 미드 잘하네 무빙이 됐네 사장 도와 도와 쌍버프다 나이스샷 나이스샷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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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랑 사라짐 저거 먹는거 같은데 안보여요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미드 빠져야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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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드 가는 중 풀없어요 노풀 노풀 이러면 쫄지 쫄지 못잡나 이거? 가볼게 쟤 퓨 12초 어? 여기여기 올라가줘야돼 아따랏 올라가올라 아하하하 잡아찌렴 아하 나이스 어 아 레오나 군빠지 왼쪽 볼까요 왼쪽 레오나 군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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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벗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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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나? 끝내나? 아까비 너무 아깝다 아리까비 너무 아쉽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예비 좀 하기실네 용이나 칠까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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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삼키 나왔어야 됐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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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기 어이 너무 아낄걸 나이스 어 위드웅 싸움 밀렸어요? 궁… 궁을 또 하나 밀렸어요? 아비 탈이었습니다 실장이 보른다 서비스 프렌즈다 프렌즈 돌 아 다가요 위드 사민 가하하하 마술왕님 너무 온도가 높은데 지금? 화면에 구린도 와요 집 갔다올게요 네 아싸 절거 터뜨렸다 라인을 당겨주시면 제가 갱을 갈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너 지금 이거 치는 거 같은데? 역으로 먹힐 거예요 귀여워 세주안이 세주안이 너무 귀엽다 기효력이 엄청 작아 야 궁있다 탑 오면 킬 탑 저거 없어 궁없어 오케이 자 갑니다 탑 고 고 못 안보여요 서포트 있어요 왔어요 황제 안내줘 다 죽었다 역빙당했다 아 아프다 이건 브랜드가 굉장했다 이거는 수분 가지 말고 주문 잡고 싶잖아 해야겠네 효과는 굉장했다 아 먼저 빌렸다 상대방이 아직까진 쫄거든요 탑 패배했다 아직까진 쫄아 하지만 괜찮아 탑은 우직한 라인 포기하지 않지 기싼거 드세요? 헤헤 아 철고 들고 폭을 다 털렸다 이씨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감사합니다 세주 지금 콤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세주 콤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세주 콤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세주 콤보 타타 처음에 짐 또 4개 박아놓네 타타 처음에 짐 또 4개 박아놓네 아 오줌나요? 와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와 잘 안친다 아 저걸 쉽네 아 저걸 쉽네 그거? 여기? 오우 자 레이킹했고 어 맷 내려갔대요 빅토르 내려갔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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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내려갔대요 아 살았다 어 못쳤나? 나이스 갱 사벨 부른들 오케 아 어 빅토르 느낌있어요? 아 잠깐만 나 이거 바꿔야돼 아 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방금 스펠 너무 빨리 썼어 이상하게 무빙 무빙 빅토르가 크면은 제가 커버가 안되는데 저거 감사합니다 저는 빅토르 커버돼요 빅토르 커버돼요 어이 아 죽었다 하나 죽었다 아 아 종수씨 왜 간다고 한거야? 왜? 세조안이가 세조안이 4개 쌓이잖아요 그리고 시작을 W2타를 마치면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W2타 Q평타 E하면은 굳잖아요 응 그때 한번 때려가지고 터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 박는거에요 그게 최대 데미지에요 아 아니 그건 알지 나 세조안이 많이 했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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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아니랬다 저게는 당했어 자 간건을 완료했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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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잡겠다 잡겠다 오케이 알파 타보고 미드를 한번 샥 어 어차 아 못 안보여요 미드 한번 가죠 미드 오 문 담보가? 죽었으면 죽었으면 얘기해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죽었다 빅토르가 날 죽였다 플래시를 썼다 뭐 궁을 썼다 뭘 어째다 이러고 여기 사이드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와야될 이거 풀었고. 저거 풀었어요. 전령 미드에 마술환경에 볶아주세요. 네 아 잡았네. 내가 잡았네. 아 나이스. 하나 잡았어. 내가 잡으면 안 되는데. 미드는 못 잡겠는데? 도탑을 파괴됐습니다. 브랜드 탑. 탑 다 가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우리도 와. 우리도 와. 오 좋터지. 좋터지. 미드 밀게요 저는. 네. 이렇게 둘이로 딜이 안 잡고. 알겠어. 천천히. 저희 지난번처럼 50분께 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징크스 mercado 잘 먹기때문에 할 수 있어. 녹이면 돼. 맞습니다. 징크스 일어도 rude. 저건 온다. 온다. 브랜드 온다. 어? 뒤에 왈파. 발사 Corey. 아아! 플레이 쌌네 뭐야 이거 일찍는데? 저 더블킬 브랜드 너플 낚신대 이거? 할 수 있는게 없네 대어로 낚아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브랜드가 앞에 갈 수 있지? 알아도? 저 용기? 조심하세요 마루사장님 슈펜스는 용기 아닌데 이게 미드타워가 나가면은 뭐 그렇게 당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미드타워가 나갔다 그러면 하나씩 가면 돼요 하나씩 지금 시기를 잡고 브랜드 잡으면 됩니다 아 하나씩 잡으면 돼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아 탑 밀었어요 탑풋 탑풋 나이스 용돈 들었다 너무 달아요 용돈 달아요 알파 한번 갈까요? 레오나 보수러 가요? 비토리도 보수러 갔어요 오케이 다 보수러 가면 나 탑 한번 더 밀어 네 좋아요 시비르가 탑이야 호방하게 호방하게 굉장히 세 보이는데 시비르 도망가 시비르 좀 깡패긴 합니다 시비르한테 못 이길 듯 저는 살짝 깡패 되기 전 깡패 되기 전 깡패 되기 직전 깡패 직전은 아닙니다 조금 많이 멀었어요 아직까지 순딩 갑니다 다 온다 다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아직까지 너무나도 순딩해야죠 좋아 빅트로 안으로 들어온다 럭스 쪽으로 간다 어 럭스 럭스 죽어요 조심해요 따라감 따라감 하지만 럭스를 희생양으로 난 탑을 밀 좋아요 좋아요 자 브랜드는 탑 어 네 오케이 대포는 먹어야지 어 아이템을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네 아이템 그냥 극딜템 극딜템 유력무 유력하는게 낫겠죠 어 좋아요 도메포보단 잘 깐단 말이야 거기에 유력무이로 바로 무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이미 유력무이가 뜨긴 합니다 유력무이 다음에 이제 아 유력무이 다음이요? 그걸로 선로 봐야될거 탱커때문에 근데 아 탱커가 뚫릴까요? 뭐라야되건가도 탱커를 잡으면 안되고 지금 시비르랑 비토를 잡아야되요 그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랜드도 모자막제 탑의 브랜드 어 브랜드 이녀석? 자 안일하게 한번 어 빅토르 좀 안일한데? 나 뒤틸 한번타? 후방 한번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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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한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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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마 잡지 잡지 이거 애 못잡아 어 오케이 지원사격 나 뭐 맞았는데 뭐야? 레오나 고르키였던거 같네 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나 살았어 호방하게 호방하게 어 죽었다 죽는다 아악 굉장히 센데? 오케이 난 살았어 어 뭐야 난 살았어 도망하다 도망하게 컷 아니 바론 가나보다 한번 스틸 해볼까요 가보자 가보자 스틸 그거 위험합니다 뭐를 스틸 하는거죠? 바론이요 궁으로 한번 쏴봐 할만해 할만해 더 맛있는거 먹죠 용은 쌓이면 더 맛있어져요 바론은 한번 먹고 없앨 가자 안먹었어 와 심리전 용을 먹었네 이런 심리전을 하시네 용을 먹었네 오빵 후방하네 후방하시구만 이거 탱트리가가지고 딜도 안나오는데 어 어 어? 빅토르 빅토르? 다 있을 것 같애 옆에 듀얼이 형님한테 여기 있어요 듀얼이 형님한테 비만 박 맞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우리 밖에 없다 우리 딜 없다 시원하게 와 잡고 싶은데? 시원하게 어 알파에 또 왔다 지금 우리가 다 퍼져있어 지금 아 너 죽었는데? 와 씨 알파 내가 뭐 할게 죄송 죄송 어? 팝 이제 진짜 바로 치겠다 다시 미드오나? 다시 미드오나? 다시 미드오나 갔습니다 다시 미드오요? 오케이 미드 한번 궁 써주시겠어요? 마술왕님 나 안되겠다 선풍기 한 단계 더 오리 오케이 이거 미드 이것이 걸어? 블리츠 블리츠에 변수 밖에 없는거 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에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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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크랭 제가 하겠습니다 저 스마트 스마트 킥 켰습니다 어쩔수 없이 아 까비 뺏어 있었는데 어 싸울거야 싸울거면 가고 근데 블렌드 움직임 블렌드 움직임 어떻게 살아가지 저게 나쁘지 않아 근데 9대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시비도가 굉장히 진데 딱 살아가면 돼 자 잡아줘 잡아줘 나이스 나 잡았어 나 잡았어 나이스 변수지 내 스마트킥이게 오케이 좋았어 아 잡아줘 한대반 한대반 죽여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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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지금 우리 다 적금 다 풀었어요 다 받았어요 수령했고 시비를 한번 더 받으면 돼요 좋아요 와우 와우 모아두고 먹는거야 모아두고 적금한다는 스틸 우리 파워상태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바른쪽을 좀 와딩하구요 와 근데 방금 매직박 형님 한 100대 때렸는데 반응은 잘 안좋습니다 템씨가 다하실 생각을 안하던데 키가 안다던데 110대 정도 때려야 죽어요 110대까지 좀 더 때려야 돼 좀 더 때려야 돼 너무 약해 너무 아니 이랬다 100대밖에 안 때려서 오 칼 칼 나이스 때리기 엉덩이 엉덩이 나이스 жив 농담완 칼 나쁘잖아 호방 하셨다 레오나한테 킬 떠넘기고 나쁘 Europeans 와 근데 방금 어떻게 이겼냐 진짜 방금 싸움 말파 말파 방금 싸움 거의 매직이였는데 미라클이였어 나 텔 있어요 나 텔있어 나 텔있어 다 오셔야됨 다 오셔야됨 다 오셔야됨 네네네 빠른가 텔타움 혹시 몇인지 몇 남은지 볼 수 있어요 체력? 다 오우 빠른가 뺄까요 그냥? 빼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호방하게 봇 쪽으로 갈까요? 2차는 어차피 게임으로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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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이랑 용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배가 어 저기 감싼다 빠져야돼 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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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저 빨려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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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전 나겠다 빠져야돼요 스틸 호방실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붕 아 뒤에 브랜드바스 아 이거 좀 안되겠다 네네 그냥 주는걸로 하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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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스틸 한번 해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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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줘 조건 줘 조건 줘 이 적에 다 줄거야 저 조금 있으면 무한의 대금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65원 렌드랑 용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용이 아직 여유있어요 용이 아직 여유있어요 용 아직 하나 남았어 여유있어 아깝다 용한잔의 여유 용한잔의 여유 용한잔의 여유 일단 무한의 대금으로 남았어요 이제 있는데 Coke 발 my 터anny 공을 받아내고 들어가면 발랐어요 근데 좋은뉴스 뭔지 알아요? 좋은뉴스 뭐죠? 상대 바론을 벗고 뭔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베리 나이스한 뉴스입니다 지금 말파공하고 빅토로 W 빠진거만 확인하면 교전이 되거든요 이거 뒤에서 잘하더라 나 좀 멀어 나 좀 멀어 오오오 물렸다 물렸다 마자 빨리 빨리 나한테 가는 중 라인 심 averWait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돼요 Aus-trafile Not a Worse 잠깐만 다 녹아 다 녹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찮아요 아이 뭐 게임하다보면 이기는판도 있고 지는판도 있지 내가 스킬만 했을 때 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거죠 아씨 왜 빨간... 왜 이렇게 녹아 저거? 거의 아이스크림인데? 지금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인데요? 아 말파가 센데? 아 말파 듬직하셨다 조금 아쉽다 제 점수 3점 3점? 꽤 높은데? 송수는 0점 무슨소리 하는거야 직박이형하고 하는데 너무... 뭐야 이게 1,8,5 1,8,5는 아닌거 같아 1,8,5는 아니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직미철이네요 직미철 1,8,5 정글에 그냥 왜 탑으로 와 치사할 때 브랜드를 너무 굴러댔잖아 어? 치사하게 브랜드 계속 불렀잖아요 끊어가지고 아니 야 비에고가 먼저 오지 않았냐? 내가 먼저 죽었던거 같은데 비에고는 오... 그... 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랜드가 와서 또 이제 저거 했으니까 원래 뒤에 죽는 사람이 좀 더 이제 손해가 큰거에요 아 그쵸 자 왜 그래 아니 근데 포켓님 한번 승 한번 드리고 가야되는데 저요? 포켓님 또 졌어요? 네 아니 종수야 포켓님하고 왔는데 왜 주... 그 포지션을 안하고 왜 왜 밸런스 겨우 맞춰놨더니 아니 내가 정글을 하니까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 탑으로 와가지고 아 근데 하필 포켓님하고 편일때 왜 그러냐고 아 난 그만 잔인하고 싶었어 아 약간 잔인해졌다 그게 더 잔인해 진짜 한명같이 뭐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제일 잔인해졌다 짐막 하시나요? 짐막 짐막하고 짐막할까요? 그 포켓님 이기는거 보고 가야될거 같은데 포켓님 한번 이기게 드려요? 네 아 좋습니다 포켓님이 한번 잔인해져요? 잔인하게 가죠 원래 저도 좀 약간 블리츠가 좀 예열이 좀 필요해가지고 겨울은 진짜 잔인해집니다 막 선호하는 픽은 아니에요 블리츠가 나쁘진 않은데 블리츠 크랭 아 나 그만 잔인하려고 그랬는데 ㅋㅋㅋㅋ 그럼 포켓님이 뽑으십니까? 이번에 아예 리프레시 합니까? 그대로 갈까요 그냥?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고 전공으로 가죠 전공 그대로 가죠 전공 뽑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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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죠 포켓님 만약에 진다 자랭으로 AS 해드릴게요 자랭 AS 자랭 AS 자랭 AS 자랭 AS 자랭 AS ket 자랭 AS 자랭 AS IC 자랭 AS bern tre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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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 저 템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3픽 될까요? 네네네 제가 방장인데? 뭐하면 되나? 나 오늘 잔인내자 알겠어 진짜 잔인내자 알겠어 네가 내려와, 기어랑 포키님 정색하는 거 오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 쉽지 않아요 포키님 아직은 태션 좋나요? 아 좋아요 저 아주 좋습니다 포키님 진짜 카톡 올 수도 있어 하하하하 개인 쪽 개인 쪽으로다가 자 이제 고맙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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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어떤 거 할까요? 벤 어떤 거 할까요? 그럼 진짜 잔인하게 갑시다 잔인하게 아 진짜 그럼 잔인하게 간다 방을 안 나눴는데 잔인하게 가죠 아 그러네요 여기서 다 해줘가 그럼 잔인하게 아 여기서 잔인하게 내가 내려갈게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잔인하게 가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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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비를 자르는 시비를 자르는 걸로 합시다 저희 시비를? 아 좋아요 시비를 자르고 잔인하게 자르고 너무 빨라서 힘든 거 같습니다 시비를 자르고 어 오반할까요 우리 시비를? 네 마이파이터도 밴할까요? 브랜드밴이야 브랜드 어 시비를 브랜드 좋은 거 같아요 아 브랜드 좋다 브랜드 밴 브랜드 밴하고 뭔가 지루한 이자 기업도 넌 뭔가를 못 보여줄래 제리 밴드 제리 제리 아 맞아 황전진님이 제리 잘하지 제리 너무 열받아 뭘 해야 좋을까 자 그럼 막판이니까 잔인하게 이기고 가죠 아 내가 잔잔인할라 그랬는데 그만 잔인해야겠다 그래 뭐야 그럼 저 어떻게 정글 갑니까 아니면 정글 뭐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걸로 하세요 이기는 픽 그래도 되겠어요 이기는 픽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포켓님 1승은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1승 하고 갑니까 잔인하게 헥카린 갈까요 잔인하게 헥카린 포켓님 카톡 받고 싶으면 하고 포켓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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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 가나요? 임베 방어 방어하면 오히려 임베가 저쪽에 오기 때문에 파먹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했던 임베택시에 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 밖으로 밖으로 빠질게요 그냥 여기는 빠지죠 윈드밀 중이에요 저 웜업 게임에서 연습중 란모스가 굉장히 빠르니까 라이너분들 제가 위치 좀 집어드릴테니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란모스 굉장히 빠릅니다 윈드밀을 잘 윈드밀을 줬어서 막아버리면 랩 랩 랩 비보이 생활이 제일 힘들었던게 중국에서 팀 배틀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팀 배틀 8대8이었는데 어 15대1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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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랩 랩 랩 아 오 정물링이 굉장히 느려졌는데?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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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부러졌어요 방금 아 내가 먹었네 죄송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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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피안 상대 근데 엄청 빡센 조합을 꺼냈네 진짜 람머스 어앗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어가드 피하면서 피하면서 내가 1Ar팬데 홀베 내려가요 집중할수 잡았어요 하아 홀베 미타야한다 와우 쉬력이 없어서 못갑니다 어허 понял 아우 오묵오옹 bye 너무아픈데 저희 너무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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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비밀이 있으며 말할지 좋아좋아좋아 상대 유단잔데요? 피하자 피하고 여기 올라가요 피해야 되는데 거의 자석같이 맞는데요? 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힘들어요 아 뭐야! 아 뭐야! 우리 조져가지고 집갔어 조져가지고 집갔어 오 집가고있었는데 저희 망했어요 심장맨님 오케이 오케이 카르마가 쌍버프를 들고왔거든요 일단 허리가 안돼 허리가 쌍버프 뺏으러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람머스 람머스 어 잘 밀었다 잘 밀었다 어 건드려? 심장맨님 건드려? 건드리면 깡패가 되는거 아닐까 밑줄줄 건드려 한대 두대 세대 난 못참아 난 못참아 난 못참아 참아 참아야겠어요 미드 없어졌어요 참아참아 참아참아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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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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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너무나라 쌍버프에서 실패 미드온다 상대 미드온다 상대 미드온다 미드온다 안온다 안온다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빠질게요 카르마는 준네 쎄니까 하긴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엄한 애들만 잡았네 좋아요 콩벌레 컷 와 근데 콩벌레가 확실히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약간 느낌 약간 없었어요 느낌 좀 없긴 없었어요 요즘은 좀 한숨 돌리나? 저희요? 네. 한숨 돌리고 잘 모르겠어요 한숨 돌리고 한숨 돌려 한숨 돌려 한숨 돌려 근데 광고 어떻게 이겼지? 아까 람마스가 계속 사거리 앞에서 계속 도발걸려고 매중간하게 미드 한번 갈게요 미드 한번 와드있네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때려서 이겼다 람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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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나이스 너무 좋았어요 람마스 탑 람마스 탑 람마스 탑 아프고 아프고 저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뼈만 했어요 방금 뼈 부러지 역시 잔인하다 잔인하게 하기로 했어 굉장히 잔인해 지금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는건가? 포켓님 재어줘 발 뻗고 잘 수 있는건가? 여기있어요 견문색 헥 비싼건만 라스리안 온 람마스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지금 람마스 여기 있을 타입이냐 바텀 생각해야 돼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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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침웨인인데 우린 갱 기다리다가 뭐 하는식으로 하죠 뭐 아 바텀 한동안 기억 없어요 저 전력타이밍입니다 좋아요 연습이나 하고 있을게요 나도 삽입해져야겠다 아 연습도 못하겠네 저 형들 아씨 연습이나 해야겠다 킹같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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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마 쫄았쫄쫄쫄 오히려 쫄았쫄 쫄은건 저쪽이죠 미니언은 오게 되죠 하지만 CS 22개 차이나죠 괜찮죠? 괜찮죠? 어차피 그래봤자 1킬 차이죠? 우리 4킬 4킬 1이죠 4 대 1이죠 4 대 1 잘살이네 4 대 1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킹받쥬 상대방 킹받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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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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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아 나쁘지 않죠 너무 아픈데 아 나 잔이네 나 잔이네 나 잔이네 킹받쥬 킹받쥬 위아래 위아래 아 아 가사 막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아 나 잔이네 나 잔이네 넥만 잔이네 그만 잔이네 네 좋아요 저 잔인 저 잔인하게 맞는 중 세상 잔인하게 맞는 중 세상 잔인하게 맞는 중 라멀스 궁극백 세상 잔인하게 궁극백 인장 잔이네 지금 피하고 피하지 못하고 나 CS 드셔야 하니까 못 피하고 롬을 피했어요 롬을 피했어요 바텀가요? 잔인하게 바텀가 바텀 왜 빠져 어떻게 빠져 와든거 같습니다 냄새를 잘 맡았어요 내가 앞에 있어 줘야지 어? 안갔어 바텀 안갔어 자꾸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어 빵댕이 흔들기 내가 앞에서 계속 앞으로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아직도 안갔어? 바텀 그럼 나 아직 안갔어 나 간다 나 왔어 잔인하게 잔인하게 너 끌었어? 잔인해 나 지금 굉장히 잔인해 오케이 잔인하게 잔인했어 잔인했어 잘 맞추고 못 맞추는거 중요한게 아니야 잡았다는게 중요한거야 잡았다는게 중요한거야 살았어 탐은 또 살았어 좋아 최고라는 방침 내가 먹는것도 중요한거야 오케이 이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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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또 라마스는 이상해짐 불잡혀 저는 좀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원래 하던대로 타워에 박혀있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전문가에요 걱정하지마세요 미드 바텀 위주로 봐주세요 탑 안으셔도 될거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던대로 하던대로 타워에 박혀있는거 좋아합니다 어 뭐야 베인 안갔네 어 전력뺏겼어 이건 좀 크다 돈 벌고 갔어요 이제 아 50원 없다고 하셨지 50원 필요해가지고 덤벌 갑니다 아 빡세구만 빡세구만 군기 이주일에 군기가 또 들어왔네 너무하구만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흘망해져 람머스가 미드나 탑을 갈텐데 시에서 백만마리 탄다 탑 갈거같은 냄새 콩벌레 냄새 나군요 콩벌레 콩벌레 역시 사실거같은데 단단하신대 오히려 죽일수도 오 굉장히 단단해 이건가 어 잠수같은데 까비해 까비 까비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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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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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날린것때문에 너무 아깝다 사일레사 사모님 난 포션있지 iron 뒤로갈주놀지 옆으로가야지 쇽 오 무빙무빙 내가 앞으로 어그로로 풀어줘야 치즈스로 드시죠 두드러워 섹시하시고 다이씨 섹시하게 사일레사 하나 스킬 빠졌을때 오 좋아요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잔인하시다 잔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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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남자야 철면수님이 잔인한 남자야 잔인한 남자 불러주고 나 지금 바톡으로 가고 있는 중 깔끔했어 나 죽을뻔했어 궁은 없어 나 궁은 없어 어 너무 짧고 사일렛사 사일렛사 그만가 나 그만가 안가 라마스도 와 라마스도 콩벌레도 오는 중 오케이 콩벌레 지나가요 라마스 라마스 콩벌레 바텀이야 왠지 보즈에다 수리수리 마술했고 저 친구 손 넘었어 손 넘었어 배를 버리자 궁은 없어 아 라데쿠 라데쿠 지켰어 사일렛사 티비지 너무 아프고 간당간당하게 남았으면 우리타워야 우리타워 아직은 우리타워야 오히려 그거 믿다가 더 아플 수 있어 배를 버릴까요 어 가자 가자 어 미드 없어졌어요 제라스 내려와 라마스 근처에 있나보다 콩벌레 콩벌레 냄새 나는 중 사일렛사 아 너무 얄받아 생겨지네 어 아깝다 혼내줄 수 있었는데 어 콩벌레 콩벌레 골로해요 콩벌레 혼내줄 수 있었는데 혼내줄 수 있었는데 혼내줄 수 있었는데 혼내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섹시했는데 너무 섹시하셨는데 이즈 노플 이즈 노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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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했으면 됐어 너무 섹시하셨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바텀만 원래 실력대로 하면 되겠네요 원래 실력대로 아 원래 실력대로 잔인하게 닭 힘들어요? 치킨 치킨선생님 힘들어요? 아무래도 제라스가 좀 사거리가 기니까 빙닭 빙닭이 아 마술환경님이 얘기하시는 거구나 승헌 뭐 얘기하시는거지 아 치킨선생님 어 제라스 없어졌어요 사일레사 용 40초 아래로 가네 저도 합류합니다 사일레사 옵니다 사일레사 좀 빠를 듯 네 저 뺄게요 빤스런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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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로가자 미드로다가 미드로다 슈즈가 나오긴 한데 아께 여기까지 딜교만 요거요거 용 우리꺼 치가 났기 때문에 못어져 여기 와드 안에 칠거에요? 끊어서 먹죠 치죠 치죠 우리 싸움 괜찮을듯 공걸레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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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걸레놉니다 와바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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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차 우리가 다졌죠 사일레사 쏜다 너무 달다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사일레사 저야 작아요 오케이 잘 흘렸어 너무 달아너무 달아 너무 달아 구른다 뭐야 어 미드에 왔다 아 저 집 갔다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일단은 미드에 버틸수있어요 아뇨다 남모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왔을가보다 따라야돼 병버씨 좋아 잘해졌어 나이스 좋아요 점점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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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콩벌레 콩벌레 유혹했어요 공있어 공있어 좋아 나이스 오우 오우 페인 페인 호방해 호방해 페인 여기 오케오케 아 미니언 오케 아아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 아프다 호방하게 철민수지님의 캐리 바스좋아요 바스좋아요 바스 너무 달아요 아아 너무 잔인하셨다 분위기좋아 분위기좋아 가엔나 띠디딘 가엔나 띠디딘 어 애니비안 집중하세요 제라스 제라스 어시 붙여놨어요 아 너무 잔이네 너무 방하시고 어 어 숨아빠님 어 어 어 죽었다 안 돼 이건 못봤는데 좋진 않고 뒤시고 오히려 끌어들였어 오히려 끌어들임 끌어들임 꼬방하게 어 어 콩벌리 안빼는데 콩벌리 안빼 안빼면 안돼 철도 뱉구나 저리서 안뱉었구만 역시 철카림 미쳤다 아 포탑하게 졸령 졸령 갑시다 졸령 드리고 라인하도 밀고 나오자마자 도와주는거야 먹는게 아냐 니가 먹어도돼 도와주는거야 난 니편이야 싸우면 우리 컨디션 안좋기네 안먹는게 나을것 같기도하고 사일레사 호방하게 호방하게 사일레사 디디딘 흔들리지마라 흔들리지마라 오 오 오 너무 마음이 없었죠 마음이 없었죠 동작이 동작이 좁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시간끄는거에 의의가 있었죠 나쁘지 않아 여기 람마스 무섭죠 내가 지키고 있을게 도망가 도망가 사일레사 호방하게 타옥깨낸죠 왜냐면 베인이 무관심속에 크고있어 맞아 주웅이 주웅이 크고있긴한데 너무 무관심좋아요 상대 전령 찍은거 하나 더 먹어 무관심좋아요 아 전령 먹은줄 알았네 못먹었어 못먹었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끝이 없고 여기까지만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아 아 반복해야겠다 아 안가고 인간의 욕심 끝이 없음 집 갔다오겠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저 이제 강해졌어요 호방해졌습니다 탱탱 가야겠다 호방하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중 요케 야 멋있다 페인 멋있다 우리 용사십초 용사십초 장군갑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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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때려먹는다 라데코 쓰고 가려고했나 바로 때리면 될테 이직감 오 미드 깔았어요 어 싸움을 봅시다 싸움을 베인봐줘 베인봐줘 아이스티키 게임 봐줘 게임 봐줘 쿨루킹 안 뚫었어요 아 불 뚫고 불에 지짐 당했어 앞에서 까불다고 죽었는데 나이스 불로 지짐 당했네 와 플래시 저물어박네 그냥 너무한거 아니에요 박치기 교통사고 잡았고 채찍지 빠지고 아 꼬방하게 나만 죽이시네 오 어 아파요 자 미드 지킬게요 집 갔다오세요 자 우리가 바로 태어나니까 더 이득이죠 우리가 더 이득해요 바로 0으로 가면 되죠 고마워요 상대 욕먹으려고? 나 아직 생쌩한데? 아 그건 안되지 미친거 아냐? 어 근데 람머스 있는데 저도 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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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방에 1띠 이제 홈방에 1띠 와드 없나?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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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타요 나 강타 없어 강타 10초 오케 몽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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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몇 개를 쓰는거죠? 나 강타 없어요 강타 없어요 네 살짝 따늘한 느낌이 나는데 김타시겠죠? 아 이거는 먹어줘야지 우리 편이 나이스 나이스 오 카르마 사일렛아 띠리딩 강타는 오왕 아 미쳤다 나이스 좋았다 깔끔했다 날 두려워할 줄은 나 좋아요 너무 달아요 너무 달다 300원 자 이제 그 발원 쪽에 와드 아아아 라테코 또 맞았어 베인 진짜 느낌있는데요? 역시 라인전이 약한거를 무리하지 말고 그냥 사리면서 했으면 훨씬 더 더 근데 상대 오듀가 깡패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 그니까 아예 그냥 좀 약간 벌이더라도 싸움을 안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원래 참을 수 없긴 하죠 돈 없다 나 바텀 라인 하나만 먹을게요 오케이 저 이거 먹으면 유령무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어 탑이랑 탑타워를 좀 밀고 올게요 좋아요 수많은 악마위에 악마 하나를 더 얻는게 뭐 대수라고 어 쇼타임 가능합니다 아 베인 쇼타임 쇼타임 아 네 그래서 철면술씨님이 너무 이미 캐리 해주셨고 저는 그냥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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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 중 아 베인 지금 8킬인데 혼자 다 해도 이제 숟가락만 얻어 거기 싸우 어우 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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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미드 갖고오고 나오면 이는 식을 할게요 유치화 궁 다 있어요 베인만 지키면 베인만 지키면 베인만 지키면 베인만 지키면 끝나 어 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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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계속 쫓아가죠 베인 계속 쫓아가죠 베인 계속 쫓아가죠 베인 계속 쫓아가죠 아 너무 좋은데 호방하다 호방에 스페어니 윈드민 호방하기에 아 좋다 이거지 이거지 좋아요 흐뭇하다 흐뭇하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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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여기까지 아니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작가야 오늘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네요 저 아 잘했지 잠은 잘했지 주무셔야지 휘무실껄 주무셔야지 정두기 정두기 바로 나갑니다 저쪽으로 빠지면서 내가 구했어요 와드 왜 집으로 안가져 없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수호는 가야겠지 마냥그래서 수호는 가야겠다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 바 잘 알고있다 베인 베인 아무도 못잡겠는데 베인 못잡지 어 레드 생겼다 뭐한 레드가 깨우치려면 아직 다섯 수는 남았고 난 열 수 앞서 있는 게 아니야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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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안보인다 나마스 저 바텀 한번 쭉 밀고 갈게요 한나이는 얼신 안할게요 얼신 안할게요 이닛이 안걸려야 돼 얼신 안한다는 스타일 얼신 안하고 용도 따요 쭈안이 쭈안이님 가는데 아 용걸레 올라가요 쭈안이님 호방하게 그냥 가버리는데 4대5 람마스가 들어왔길래 덮질려고 이제 올라갈게요 위협사격 위협사격 용 우리 3용이니까 바론 먹어도 되고 용먹어도 되고 우리 1-3-1 우리 1-3-1 됨 어? 바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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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마스가 바텀에 있음 여기 있긴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 있어요 발개 발개 신비로운 수술 여기 아무도 안왔어 아까 승우아빠님이 지우고 없어 다시 올라온다 그럼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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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용가자 뭐..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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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기 밀당 당기기 아 탑으로 가고 있어 용 우리꺼 상대방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 상대방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 상대방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 우리 와드 하나 해야될 때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오케이 용공짜 칼팡지팡 칼팡지팡 어? 미드 한번? 미드 한번? 미드 한번? 호박이 호박이 미드 한번? 오케이 아 귀여워 너무 잔인했다 단인했어 어? 대열형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어? 이거? 굉장히 잔이네 시원하다 소방하다 사고남 아악 좋아좋아 멈출수없음 에이컨트럭 윙장해 윙장해 시 소완파님 오케이 멈출수없음 제인 제인 일탈이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멈췄음 퇴근할까요 저희 네 퇴근 저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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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했습니다 잘 네 빠른 비언 우리 사용이야 전기용이야 전기용이야 전기 cg직 아 버프 이제 안챙겨드려요 알아서 드세요 네 아 탱테마라 또 나왔어 비안님이 드셔야지 멈출수없는 에이톤트럭 출동해야겠다 잔인하다 아 9사치에 빠져나가 9사치에 빠져나가 9사치에 빠져나가 9사치에 빠져나가 강하다 베인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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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 그 형대가 둔화되는구나 퇴헤헤 럭소스인이라고 제 주제와 더 jóvenes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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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그러던 ые 강렬 안보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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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지울께요 못 지나간다 미드로 달립니다 이제 빼는거 없어요 웨이브가 없긴합니다 살짝 뺐다가 가자 친구들 들어가자 이들 왜이렇게 귀여워 외미지가 다시지 않는데 어 람보스 바텀갔어요 싸웁니다 차가워졌다 바닥이 차가워졌네 아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아 밖에 천천거림 어 아 기어리 형님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위리 오세요 애 이리 오세요 아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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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테쿠 아 난 피했다 여기 엄청 남자의 싸움을 하고 계신데 어 도망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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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인간비 넘쳐 어 대신 죽어주셨네 기색 플레이 아 아 좋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인슈 보여주시나요? 베인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연금을 아직 다 수령을 못했네요 저쪽이 연금을 수령 못했네요 베인연금하고 베인연금 털리긴 했어요 잠깐 좀 가져갔어요 베인연금 700원 비싼 돈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쎈용 나옵니다 이거 뺏기면 져요 장로 히히 어디서 돈 어 저 저 공탱이 공탱 공탱 어 라데쿠 날라가 라데쿠 해보아 잔인하다 잔인해 잔인해 강해 몰라 몰라 아쉽 몰라 호시탐탐 호시탐탐 노리는 중 아쉽 몰라 어 뒤에서 갑니다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베인살리러 가요 에스코트 에스코트 어 해깔인 더 오 다잘았다 달리기 싸움나 네 에잉 여기 달리는게 낫지 않아요 지금? 갔다올 시간 있나? 네 갔다올 시간 있어요 시간은 끌 수 있어요 정거장 정거장 있어서 금방 갑니다 우리 데일은 없어 아이고 아고있긴 해도 조금 멀어요 조만간 빠져져 일단 데일 없음 신을 시키면서 기타 궁 궁 많이 떼쓴 와요 ARVE 나 뒤로 돌게요 꽁 20초 펠클린 간다 골목 이즈 B점 빠짐 아 ALOS 010초 베인만 봐줘 베인만 조그네 나 죽었는데 어? 라마스 직간다 라마스 직간다 나 선비스는 상당히 안좋음 이주궁 이주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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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재미없네 버스 감사합니다 버스 잘탔어요 흠장면 이만 화면 회색 돌아와 돌아와 버스 잘탔습니다 덕분에 이겼습니다 아 베인캐리 베인캐리 아닙니다 철면수지민의 캐리 이렇게 아 나 이렇게 잔인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정글정수 팝정수 너무 잔인하셨다 너무 잔인하셨다 너무 잔인하셨다 잔인하네 역시 정글을 해야되요 아 너무 잔인하셨다 아 이제 좀 발벗고 이제 주무시겠죠 네 발벗고 발벗고 잘잘 주무셔야지 오늘 잘잘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잔인하고 싶었는데 인사하러 가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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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님 만족하셨죠 네 발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포켓님 재울려고 제가 좀 잔인했네요 오늘 이제 한번도 못 이긴 사람은 없는거죠 다 이겼죠 아 이렇게... 모두가 행복하네요 됐다 모두가 행복하게 해놓았습니다 행복했으면 됐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기열이 형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들 많이 갔네요 오인큐팟 있나요? 오인큐 가실 분? 오인큐 가실 분? 오인큐 가실 분 있으신가요? 오인큐한데 저 레벨이 28이라 5-2 당구님 계신데? 당구님이랑 같이 가고싶다 오인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만 들어갈게요 깔끔하다